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달려봅시다 아니지 걸어봅시다 사실 디아블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걷고 있거든요 걷는 수준이죠 그냥 느릿느릿 느긋하게 파컨 안합니다 흑어공주 보려고 롯데월드 몰 검색하니까 관이 하나네 이 정도면 워킹 시뮬레이터지 무려 36렙 근데 이제 어제 마지막에 빌드를 좀 바꿨거든요 이게 분쇄빌드가 좋다좋다해서 분쇄빌드 써봤는데 구데기 휘린드 전설 두개 먹어서 휘린드 돌았더니 구데기 그냥 뭘 해도 구데기라서 지금 선조의 망치빌드로 바꿔봤습니다 흑어공주 보내는 맛을 보는 취미가 있어요 흐흑 음? 로딩이 왜 갠 느낌이지? 음? 로딩이 왜 갠 느낌이지? 음? 뭐지 이거? 야 뭐 음? 뭐 있어요 지금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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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면 껐다 켜야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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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어 하지 않는 겁쟁이 컷 수빵 껐다 켜야된다고? 으혓 흠 도대체! 가! 콜라가 왔군 어서 그대사 말해줘요 키오스 서버 내려 와우클래식 서버 내려 스타워 3 그냥 내려 아니 내려줘 올려올려올려 그 정도 게임 아니야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올려올려 흥분하지마 키오스만 내려 멀렁 나 지금 키오스하고 있는데 흐흐흐흐 자아 지금은 이제 선조의 망추의 망추의 빌드로 바뀌었어요 빠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흐흐흐흐 아니 씨벌 큰 Blend 으아악 으아앜 unseen numb이 필요하 제 아이가 이 어둠속에 혼자 있어요 은 Cheng 누구든 sue 아이를 찾아주세요 으흐inf outer 히어ź 아 e 아니 아니 facil dose 어어어어얼,왕iosini dart 아아아아하하하하 존나 할게 흐흐흐흐흐 아니이이이 잠모비잖아 이거 오오오오 아이씨 잠 valued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 $%&$%& 아니 이게 나이도 랍 낮춘거야 안 낮춘건가? 그럼 안 낮춘건가 내가? 안 낮출 수도 있잖아 응? 근데 멍청해서 안 낮춰질 수 있잖아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 진짜네? 이게 씨발 왜 진짜? 야? 아니 왜? 나 불에 내렸었는데 아 나 내리지 않았나?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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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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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난이도가 왜 올라가있었지? 레오파스 파밍은 된다고요? 파밍이 안되는데요? 면역이 됩니다. 장신구 방어덕 망치전설? 망치전설 있어? 이거? 이거는 이미 있는거야 부금? 부금은 꽤 괜찮은데 잘 안들려서 그럼 자 이제 빌어먹을 캐스트를 깨볼까요? 난이도 내렸으니까? 난이도가 올라가있었네요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딱 찍어주고 오우 아니야 아니야 달라졌어 난이도 내렸잖아 퐈아 다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악 그 자리에 끼우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눈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찾기 이거 어제 이거까지 하지 않았나? 깨지 않으면은 처음 다시 해야 되나? 분리 으아아아 아 왜 안땡겨져 이거 왜 짓킬 젠데 이미가 뭐야 이게 안땡겨지는데 개 같은거 땡기라고 잉글이 맹독하니까 흐흐흥 헌망 다 채웠고 원기의 분노 원기의 분노 눈알! 눈알! 눈알 어딨어?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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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흐흡 왼쪽 눈알 하! 확! 흐흑 아니야 난 강해 흐흑 흐흑 난 강해 흐흑 흐흑 오 2,000! 흐흑 잠시 와 맞다갑다거려 오! 후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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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분노소모 너무 심한거 아니야? 어? 잭슨이하고 쿵쿵따 하고있게 뭐야 이거 이거 퀘스트 아니었네? 화해자를 어? 기술 포인트 달성 어? 머물고블링이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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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샛! 안잡아 이 개같은 놈 주는것도 없이 어떤 몰래 으악 좀 뭐 해 음 وا 아니 이거 안 끌려오냐고 이거 버그 아니야? 스킬? 저항하는 건가 애들이? 왜 안 끌려야 이거 피아나 남은 기술 포인트 웹신 지속 시간 증가 레벨업 해도 전혀 기대감이 없어 오 이건 심단 빠져받는걸? 그래도 아 평상시에 이 상태였으면 좋겠어 평상시에 이 상태였으면 좋겠어 장갑 물냐고요 아직도 4개냐고요? 더 올릴 수 있어요? 오른쪽 너 언제 갔지? 언제 나온게 아니라 내가 뱉은거래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건료가 더 필요하다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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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흠 나 내실 내실 하는거 안 다졌어 흠 흠 흠 흠 흠 되는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건가? 삶을 계획적으로 살았어야 돼 translating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이 뭔가 광장사 이게 뭔가 애매하네 저토카가 된다고 막 엄청 세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펀드님이었을까 이게 일단은 광분 되면은 분노가 좋은데 잘 차긴 하는데 근데 가요고리가 똥스킬인데 저게 나를 광포카치켜주거든요 수약도 그러지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왼쪽 눈 뚫려 놓고 왼쪽 눈 어딨는게 도전하네 저거 뭐 받자 뭐해 임마 쫄압댄스 기타 다 버리는거야 원래 도전하네 아무 의미없어 지나가다 주웠다 도전하네 어디있는거야 이거 어 구렁이 처치 뭐야 이 새끼 죽어가는 좀뚜두 빨리 죽어 쾌테면 내놔 줄건 빨리 죽지 쪼갈거려 인성이라니 니들 다 똑같은 심리 아니야 어? 왜 쪼갈쪼갈거려 어차피 좀뚜두둑 주제에 뭐 잘한 게 있다 저기에 뭐 성인 군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좀뚜둑이잖아요 대놓고 아우 새끼들 스토리 밀고 있는거야 지금 스토리 밀고 있는데 나보고 내실도 다 지래 허참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뱀이다 뱀 꺼져 이 새끼야 어? 진짜 좋네 으흐 아 왜요 싸이까지 쳤지 저 뱀들이 다 커가지고 악마가 되는거다 미리미리 퍼내야 돼 시 standard 이상한 디카이 그러파파파파파母 내가 두 팀 스토리 스큰리될 스킠리 스큰리 스티 주워지거나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다 우린 우리의 신의 최고의 대가를 내야 하다 아! 왜 시발 링길이 맹독되고 안죽어 이거 아니 안죽어 이거 왕! 왕! 사지원! 왕! 왕! 쟤가 울트라 리스크래 이 선조 선망 믿으면 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적이 아니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저거 어차피 분노 생성기거든요 분노 소모기가 센거지 벌써 뭐야 이거 괴매 여왕몰로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uf sounds sounds ons Ralph 이 정도면 강한데? 이 정도면 강해? 뭐야 공간이 없다고? 어? 그린라이트야? 로라스 이 녀석 은근히 밝히는구만 물론의 성공이 나 나 왜 이렇게 약할까?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 그리고? 양심이란게 있는걸까? 빌드 근데 존나 이 게임 빌드가 많아 보이지만 별로 없어 핵심기술 테마 딱 고르고 그거 찍고 생존기 몇개 찍고 그치? 다행히 보이지만 애초에 주력기술을 가질 수 있는게 얼마 없음 주력기술로 할만한게 이게 내실이란걸 다질려면 뭘 해야됨? 보상포기 물량 용량 물량 용량 물량 용량 이걸 하려면은 이걸 해야되는건가? 부가캐스트 릴리티의 재단 번의 던전 부가캐스트 발견한체역 쓰읍 쓰읍 ㅈㄴ Bild 조각난 봉우리 일단 물량 용량 하니 늘리지 뭐 뜻 이게... 어? 이 아래가 바깥보다 더 춥군요 신성한 성배 사이드캐를 해가지고 이래서 강해질 수 있다면은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마이킹 하.. 아버지 이나리우스여 제가 흘리는 더러운 피를 그대의 빛으로 창화하소서 빛으로 어둠을 채우소서 하이수와 불 니 아이는 늘 가시다 주사기시오! 죄안주니! 빛으로 이 아이 안에 숨어있는 어둠을 밀어내소서 아버지 이 악마를 쫓아주소서 빨리! 나 바빠 임마! 나와서 죽이라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뭐냐? 제발 말 좀 해보려 뭐가 또 문제야 뭐가 또 문제야 문제야? 으악! 이 악마를 앞둘에서 말했어 어이 닌게 이상한거 보지 말고 흠이나 따랐냐 저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세라 밖에서 이야기하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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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라스틱 자네는 자네 생각보다 키호 바샤드에는 명망 플러스 20 재료가 없어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메인만 이제 달리래 말 얻을 때까지 말 얻었잖아 이제 망할 광신도 태아고 제 눈을 훔쳐갔습니다 그 여자가 제 눈을 목에 걸고 있고 그 때문에 저는 온갖 참상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못 참겠습니다 피가 어찌나 많이 흐르는지 도저히 밀기 힘들겠지만 저는 아직 그 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태아와 추종자들이 노후 드라바에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간식개물아 광길 보는 눈 먼저 보루를 정복한 상태여야 됩니다 보루를 정복하라고? 진짜 마을에서는 안 돼 어차피 웨이펜트로 질까? 마을에서는 안 돼 아니 마을에서 이리아도 안 돼? 어? 이리아!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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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타오니 따끔딸기 풀도 캐야되요 풀이 없다고 물량 없게도 안해줘요 롯쇠덩 롯쇠덩 뭐야 저건 이벤트 롯쇠덩 저거는 뭔 이벤트지? 흠 롯쇠덩 이거 지하실도 다 가야되나? 그래야 쌓이나? 이거 안가도 되나? 지하실 앉혀줘 기다려야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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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노 어이 무기를 6번 교체한 후 73에 봉황을 걸었습니다 저 보강바바를 해야되나 보강바바 던전 돌아볼까? 근데 이게 던전이 저 차증나는게 저 똑같음 다 대충 열쇠 두개 얻음 보수잡음 끝 이 시X 반복임 괜히 존나 많이 만들어 놓은가 아니면 모든 적 처치 모든 적 처치 아니라 선남과도 있니 진짜로 대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렇게 흐흔 이거 흐흐흐 흐흐 4 아 아 아 아 아 당연하지 아 아 아 아 아 에골 피종을 파괴 이거 국산 모바일 게임 같은데 대충 요양돈 무슨 정돈에서 열쇠 두개 모아서 글쓰다보면 다음 정돈가니까 반복하는 그런 게임 이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서리발도 베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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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아 아 아 아 항상 이 상태였으면 좋겠어 폭발만이니까 할만하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웃기네 난 왕귀형이거든 왕 암거 안 잡는게 아깝다 이거 귀환하기는 못 잡지 어그러서 어떻게 잡냐 이거 흘려줘 에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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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넌 뭐야 뭐야 빠지고 올라와 자꾸 뭐시? 전설 두개 주던데 아니 이거 안 끌려오냐고 스킬 버그 있는거 같애 원거리 짜증나가지고 원거리 끌어올리고 찍었더니 안 끌려 뭘 왜일까 화상공설이 다섯번 시간안에 다섯번 하래 나에게는 불이다 뒤졌는데 뒤졌는데 미안하다 나 약해서 나 약해서 생긴 일이야 이동속도 어플어 전설 터뜨리 무리경비 명절 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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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와 3천씩 때려도 내가 피가 안다네 흫 뭐야 이게 녹탱하냐 뭔데 보스 이 새끼 왜 껴 청렴 왜 저놔 청렴해 개 어이없네 뭐야 이거 안 먹어야지 이미 먹은구나 물량 용량 플러스 일 드디어 도끼를 찾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무꾼의 도끼죠 금방을 지나는 여행자들의 뒤를 밟아 도룩한 자입니다 우리 바바 친구가 성장체감이라는 걸 알까요? 우리 언제까지 약해야 할까요? 난 바바 끓지 말고 다른 거 키워야겠다 도끼를 찾아달래? 악마라는 식기절이 하나같이 다 청렴해 이러니까 다들 탐바 누리 지흑강보다 아닌 미트를 믿지 그러니까 애들 다 처리하면 되나? 공기가 안 됐어 얘 오네 뭐 이거? 나무꽃 강하구만 이제 여기는 깼으니까 딴 데 가도 되겠지? 포션 숫자 정도만 지금 당장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끼가 피투성이인 것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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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깨서 그냥 그 다음에 할까? 어차피 스토리 깬다고 만렙 못 줄 거 아니야 딱 이정도만 하고 스코스 글랜 스코스 글랜이 어디에요? 물약 두 개 정도 얻어서 한 육물약 정도면은 좀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 같은데 이거 청골마 없으면 청골마? 좀 더 빨라지는 거? 백골마는 좀 느린 거 같아 아까 누가 보스 얼마 안 남았다던데? 뭐야 이거 아이씨 왜 이런 발로 돌려? 왜 이런 발로 돌려? 무서워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으 아 으 으 피 도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속 어디야는데 아 어제는 보통 한다른 보스요 아 하다가! 하다가! 어떻게 못했어서 환불문을 다 죽여버렸다! 야옹! 뭐? 니 아리 갚는다고요? 당신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벌써 5명이나 찾아왔어 외장갑 갚기 어! 15 남았다 15 뭐 캐스타를 하면 되겠는데 내가 돌아다녀도 되려나? 안 가본 데를 딱 가보죠 목적지에 달성했습니다 자아 하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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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 무슨 웬만한 던저보다 많이 나와 하트장에 캠페인을 진행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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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구나 뭐야 죄송하는게 아닌가? 여기로 가야되나? 뭐야? 왜 자꾸 A 포인트로 가네? 뭔가 네비가 내가 안가본곳이라 망가졌나? 어흑 흐흐흐흐흐흐 나는 겁나 달린 편은 아니야 9분후 시작 9분후 시작 9분후 시작이래 뭐하나 어? 어? 야 저거는 9분안에 돌 수 있겠지? 저거좀 좋다 자꾸 하라고? 9분이 9분 9분이잖아 8분 그 시간에 그안에 1분 줄었네 이게 이런 여러분 기존 디아2 팬들은 이 게임이 맘에 안들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화건화건데 디아2같이 요즘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안해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함 무조건만함 디아2는 추억보정 추억보정 달리고 있는 내 친구들은 한결같이 안 샀으면 절대 사지말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게임을 아직은 뭐라 할게 엔딩도 못 바꿔야죠 기존 디아2 나오면 심지어는 그렇게 나와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안함 게임이 비싼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이 비싼건 사실이 confirm 뭔가.. 오.. 뭔가 시가 잘 간다 결 따라서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거 약간.. 그.. 있잖아.. 그냥 길 가다가.. 그.. 무슨 흰산 밟으면 죽는 거다 하면서 혼자.. 같은 색감만 가기 혼자만의 규칙 또 뭐 있었지? 놀이터에서 땅 밟으면 죽는다 땅은 절대 안 밟고 막 이 아래는 용암이다 막 이런 상상 그리고 돌아왔었지 그러고 돌아왔었지 어디보자.. 지금.. 내가 아까 먹은 게.. 지금까지 모은 게 뭐였죠? 뭐였죠? 물어보는 거죠? Y였네? 힘의 전스 광폭한.. 찍기의 위상 이거 지금 넣으면은 데미지 20% 추가되고 이거는 넣으면은 생존력이 좀 추가되고 이 울려 펴지는 분노의 이상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메초 분노 2 이런 게 좀 약간 지금 상태에선 분노 너무 딸려가지고 행운의 적도 행운의 적도 걸어다니는 무기고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에 모든 피해 보너스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핵심 지속 효과에 모든 피해 보너스 핵심 기술로 적을 처치하면은 기본 분노 소모량의 10%를 돌려받습니다 10% 나이가 35인데 3.5%를 받는다는 거야? 김고추 가입했네 야 필드보스 2분 남은 54렙 야 이 새끼 뭐야 부부새끼 50 존나 달렸네 얘들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 말이 없어 파티초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해 씨발 아니 나는 게임을 달린게 아니라니까요 게임을 걸었어요 그냥 걷는 수준이었지 달린 달리는거는 그게 아니지 천천히 걸은거지 스토리도 보고 막 사이드캐스트도 대화같은거 보면서 달리는 사람들은 다 존나 이따 넘겨 그냥 다 넘겨 씹 쓸데없는 컷신들 존나 그냥 그냥 레벨 빨리 하는거이 파티초들은 도년도 좀 문제가 생겼대 얘들아 40밖에 안나왔다 미안하다 이 병신겜 이 병신겜 16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크흠 여기 방송 보고잇니? 여긴데 전염자 아샤바 뭐야 이거 오 뭐야 나 이거 안 움직여 왜 어? 뭐야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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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또 딜하기도 힘들어 이 ㅅㅂ 목표 1,2,1,2,1,2,1,1,3,4,1,1,4,1,2,1,4,1,4,2,1,4,1,4,1,4,2,1,2,1,4,1,1,5,1,5,0. 뭐야 안 돼 나 광복기 컸다고 오!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나 간다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방금은 뒤로 뜯은 다음에 저 피하기 주나 어려운데 저 피하기 주나 어려운데 요거 요요요요요요요 중앙에 엉덩이에 딱 붙어야되나 딱 중앙에 붙어있어 맞네 으악 아 존나 아파 아 뭐야 나 피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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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자 치자 아닌데? 쟤들 안 마 아 쟤들 안 마 안 피하는데? 뭐 잡히는 데? 무작기가 있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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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둘이 앞둘이 어? 안 맞다 아 뭐야 저 범위 존나 넓어 와 개아퍼 저거 이게 필드보스는 약간 그 맛보기네 그지? 근데 이런게 던젤 잡으면 죽으면 안될거 아니야 이런게 있다면 맛만 보고 어 쓰러졌다 극딜려 튀어옷 이런게 좀 있어야겠네 이게 근데 지금 기본 개시만 쓰우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아 이게 딱딱 저기 정확하게 붙이면 안맞네 다른 팀은 펜 나오나요? 반지 무기를 10번 교체하면 다음 공격의 제압효과를 얻고 주는 제압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목걸이 분노가 취재할 때 생성하는 분노 1당 6당 6보강 괜찮은데 옵션이 이거는 제압이 데미지가 세던데 제압이 그 파란색 아니야? 광폭화 효과 광폭화 광폭화 광폭화의 무기 수합하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25% 회복할때마다 주자원은 16었습니다 443 599 이거 이런거에다가 이제 얘를 먼저 추출해야 되나? 보강효과 넣습니다 다 추출해서 뭐야 둘다 돈이 없어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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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아 허용된 아이템 유형도 있네 이게 한손무기 양손무기 위력 100% 증가? 100% 증가? 10번 교체 좀 빡세긴 한데 은근히 10번 교체한 후 1.5초동안 광포카를 얻으면서 6번 교체 보강효과도 얻으면서 보강효과도 얻으면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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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따 탓 해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광분이 쓸모없지 한방에 한방에 분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모두 환불 왓 아 감사합니다 달려들기 후려치기 후려치고 선망으로 치고 트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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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왁 제압한후 5초동안 주는 피해 어ath 제압 컨셉이니까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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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집결 보강 보강과 도전의 외침 도전의 외침 결정타 발차기 전장의 함성 방포카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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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부대? 오빠부대 제압 시끄레 홋 아 shredded 엠 눈 따뜻함 더 함 дня 혁 주력끼니까 찍어야겠지? 그리고 핵심기술이 주는 피해가 135% 증가하지만 분노소면도 100% 증가합니다 이거는 투머치인데 그지? 애매하네 이 패시브가 좀 애매해 그냥 무기고 무기 수학 컨셉이니까 무기고로 하자 이거는 쌍수로 치고 이거는 둥기로 치고 나머지는 함성류 피감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육성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끝에 2초만에 뒤질 예정 다치워 불장한 놈 나 이제 강해졌어 저 울븐 일단 먹어야겠는데 이게 이게 레어를 옵션을 보고 가지고 있어야겠네 전설 바를 거를 옵션이 좀 쓸만한 거면 나 전자들 다 탔어 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 그 의지됐으면 이제 나 이거 이 빌드 실패하면은 끝이야 잭이 블룸 그냥 이 악물고 퀘스트 밀어야 돼 너무 두렵다 봐라 평 평 평 평 평 평 평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돈 워리 쫄 잡몹들은 흠 잠업들은 흠 신경쓰지마 나 세대한테 진심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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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tioner 너 네 네 카우! 용망치! 저게 4600인데 보트딜이거든? 저게 4600인데 보트딜이거든? 저게 4600인데 보트딜이거든? 나 약할지 너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아니 이게 한 번에 6000을 위해서 무기수업 몇 번 해야 되는거야 하... 무기수업 열 번 해야 돼 아멘 아멘 이거거든요 이거 저거를 의식해서 블러드 뿐임! 블러드가! 딱 10이 차있을때 쳐야 흐흫 흐흫 이게 5000 뜨면 데미지는 확실한데 너무 약간 보너스 느낌이지 그리고 평큐평큐가 되지도 않아 평타 한방에 저거 분노가 다 안차가지고 마클리 오피리 되는 것도 아니고 마클리 오피리 되는 것도 아니고 마클리 오피리 되는 것도 아니고 마클리 오피리 어떤거 터지는데 우엑 그래도 우리 오빠 부대가 확실해 으흐흐흐 으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으아 아 으 영 그너놈들 흐어 열 diction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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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됙지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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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 tube 도와주세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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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전에 했던 것보다 센데? 아닌가? 또 나왔네 이거 Значит 짐이 너무 힘들어 같은게 또 나왔어 크흐 참 안 돼 뭐야, 판매하면 돈 금방 버네? 돈 금방 벌잖아, 이거 지금까지 판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데미지가 더 높아서 근데 이러면 전선효과가 10피거든요 근데 데미지 높으니까 그냥 씁시다 전선 안 쓰는 거는 다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저게 뭐 다른 세팅에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나와라! 보호막이 있을 때 주는 피해가 19% 증가합니다 320초당 공개 전선은 다와피기를 전선 안 cavalry 한 번 더 relev apo 아저씨 제정한 또와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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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queste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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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언젠어? 준비가 언젠어? 준비가 언젠어? 따아아아아아아아 맞았어 이거 폭풍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하 근데 뭔가 제압이 자 봐봐 이거 파란색이 잘 뜨는 느낌인데? 제압 컨셉으로 가봐? 확실히 뜨면은 데미지는 도장되거든? 일단 뜨면은 데미지는 보장돼 이거를 제압 관련된 거 있나? 제압 행운의 적중 취약한 적에 대한 극대 확률이 10% 증가합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이 증가합니다 답은 행운이다 흠 흠 자 운발로 싸운다 테야를 처치하고 눈알 목걸이를 어떻게 찾,… 테야가 어디있어? 음? 근데 안 간 데가 있나? 다 돌았는데? 퇴악 어딨지? 갔던 데 또 가야 되나? 뭐야 이거 아 여기는 끝난 건가? 아 던전 끝났구나 아 이게 저게 저거 다른 퀘스트구나 흠 흠 흠 그 언제 쎄지냐고? 사단 단 퀘스트 뭐야 파티?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이 게임 좀 이상해 나 파티 없어 뭐야 아 샛 내 컴퓨터가 아무래도 이상 이상한 겁니다 디아블로가 이상할 리 없어요 제 컴퓨터가 이상한 겁니다 휴 제 컴퓨터가 똥개미에요 제 컴퓨터는 새 컴퓨터는 저 입ats 그게 벤 곧 렛츠 고오오 근데 이게 저 전설 말고 유니크가 있대 이 게임의 빌드를 자주 유지하는 거는 그런 애들이 가는데 이 전설다리들은 약하면 약한거지 이분 블리자드 신나게 했다고 귀하같은 맘겜 어쩌고 하며 머리 공악됐다 하셨는데 자신의 컴퓨터 문제를 먼저 지잡는 택배물 뭐 인정할까 인정하는거지 내 컴퓨터가 지금 정상 아니니까 뭔가 이상하게 유니크가 되게 생긴거 같네 이 게임의 중 내 컴퓨터는 저의 길은 날짜야 뭐냐 하아 으악 준비가 안됐어 분노가 모자라 어디야? 쫌, 새끼야, 쫌, 그만해, 쫌 그만, 쫌, 하라고, 이 새끼야 오지게 넘네, 이 새끼 공값을 만들어봐 후려치기에 극대화 공격을 네번 촉촉시키려 극대화가 무조건 튼다는 보자 근데 양손무기를 사용했을때 지금 양손무기 안 쓰고 있잖아 하지만 왜 티리엘은 포라드림이 해답이 되리라 믿은거죠? 향을 이용하면 나무로 향하는 길을 알 수 있을거에요 어떤 길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내일은 이젠 직접 알아보는 수 근데 확실히 아까보단 쎄 그지? 아까 그냥 무지성으로 광포카 쓰고 선망 존나 때리는거보다 그냥 한땀한땀 치는게 더 쎄 지붕 윽 아 그가 놀아 이제는 어쩌죠? 길이 나타나고 기다려야겠지 하나 그만 어쩜 이렇게 긴장감이 없냐 왕뱀주둥이네 왕뱀주둥이 왕뱀주둥이 불침범은 아무도 안써? 미친놈들 뭐야 그냥 자는데?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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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태평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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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놈 미친놈 미친놈 배미다 반면 왕뱀이왕뱀 왕뱀이왕뱀 뭐야 왕뱀이왕뱀 왕뱀이왕뱀 여기 길이 없어 ... .. 왕... 구렁이를 따라가라고 아니 구렁이가 많잖아 많은 게 아니라 길잖아 뭐 어떻게 따라가라고 이? 뭔가 낯설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헤일로 원사님이었네 근데 왜 이 촌동네에서 부르고 계시냐 너 이제 보여? 아 동요들과 함께라서 그런 거거든 미트비고가 나올 때까지 구렁이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구렁이 아래에 구멍이 있어요 작아서 저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가 통과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미친 당치지 않은 소리 진짜로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근데 이게 이 빌드가 데미지는 그 같은식 한 방이 센 게 그나마 6천 하고 딱 죽여버리니까 이 한 방에 있어 한방 한 방 아 아 오 사다리 소용돌이 등급 행운의 적중 확률 5% 행운의 적중 확률 제압 확률 3% 극대화 확률 6.8% 행운의 적중 어딨어? 행운의 적중 확률 증가 5% 행운의 적중은 이 씨부를 뭐 굳이 이렇게 행운의 적중 시장 안 나 늦겨지세요? 늦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요 속삭이고 있고요 형 때문이지 우리 정신이 놀아나고 있을 뿐 그냥 환상이지 방랑자 너에게 우리 말이 들리듯 그에게도 들린다 뭔 소리야 잘 못해 그 너희는 도둑 엘리아스만큼이나 비밀이 많다 같은 적석이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군 기다려야 돼 저 꼬맹이가 꼬맹이라서 약이 약하구만 아주 약이 제대로 걸렸어 어디어디어디 누구야? 구원의 적 해버림 구원의 적 해버림 욕짜비한 호란림이 얼마나 커 아직 좀 있어야 건방주 새끼들이 아주 건방져 불허이 생각은 그만하니 몸들이 운 주기 전에 멋져주겠네 준비가 안 됐어 분노가 충분하지 않다 도우면 안 되는 놈들 아 이게 조금씩 나오면 분노도 없고 진짜 답답하네 한 땀 한 땀 많이들 답을 찾으러 오지만 많이들 실패하지 너 역시 그런 니들처럼 입에 의무를 담은 채로 죽을 것인가? 뭔데 니들은? 뭔데 씨발 자꾸 쭉알거려 그래 늙은 주정맹이가 무엇이 진짜인지 가리는 것인가? 우리는 진짜다 늪의 범칙 역시 진짜고 니가 구하는 답을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지 지식은 얻으려면 머리를 내놔 아아 아아 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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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rejoice 유아 나도 모르겠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계속 나아가야 하네. 구렁이 뭔데? 속삭임의 나무. 티뉴얼에서 죽은 사람인지 아직 나오지도 않아. 이 게임 디아블로인지 의심이 갈 정도야. 어떻게 그전 스토리는 뭐 짬, 짬 처리한 거임? 뭐 땡 처리한 거임? 뭐 아무것도 안 나 그냥. 디아블로 맞으면 이거? 도망가. 도망가. 뭐해. 왜 여기 온 거냐? 엘리아스라는 남자를 찾고 있는. 엘리아스. 그 조아라 녀석. 나무에 빚을 졌지 나무는 생각을 거래한다 머리를 대가로 동차를 주지 값을 치르지 않고 달하는 건 녀석이 처음이지 우리에게도 알려줘요 우리가 그 자를 막으면 빚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음... 녀석은 릴리트를 소환할 길을 찾았다 하나 도중에 다른 곳을 걸쳐갔지 나무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으로 나무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 몇 번을 죽였는지 쓸 수도 없을 점 다이사 처참하게 실패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고 엘리아스가 거쳐갔다는 곳은 어떻게 갈 수 있죠? 저 안에 너머에서 관을 찾아라 관이 그곳으로 데려다줄 터이니 그곳의 도사리는 비밀을 알아내라 나무가 모르는 비밀을 뭐야 얘들은 기괴하구만 찾아야 할 자네는 아마 동쪽 해안에 있을 걸세 우린 지금 그쪽으로 향할 생각이래 준비되면 그곳에서 보세나 기묘한데 이 볼륨만 존나 길게 잡아먹는 이상한 새끼들이고 오 이건 뛰네? 말이? 여기가 쓸데없는 지식으로 힙을 뜨면 오 가지가 효수당하는 곳이라는 거지? 야 네비이! 아니 네비가 이상한데? 네비는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비의 상태가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린 느낌임? 말을 누가 잡을 뒤에서 잡아끌고 있는 느낌이야? 왜 이렇게 느리지? 원래 이거보다 빠른데? 말캐? 3장 깨면 좀 나트마의 예언을 듣게 된 순간 엘리야스는 중독된거나 다르므로 예언에 집착하게 되었지 지금 4장 아닌가? 변명한 자라도 그 의미를 확실히 알기란 쉽지 않지 그러나 엘리야스는 자기가 풀 수 있을 거라 믿었네 난 녀석에게 기다리라 했지만 녀석은 내가 어리석다면 뭐든 해야 한다고 했지 엘리야스를 막으려고 했나요? 그래, 시도는 했지 실패했고 이번에는 다를 것세 흠 그 망할 관을 찾아보세 망할 관을 찾아보세 내가 니가 찾아보세 내가 시도리! 이 녀석은 그 과연 무엇? 람바라 배를 넘어간다 여긴 왠지 해적 유령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군요 준비가 안 됐어 발전한 무언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 강해질 것이다 난 강해질 것이다 서신없음 뭐야 내 이래 플러기 오잉? 언제 아팠어? 아니 뭐야 너.. 뭐야 시간이 없어 괴순한 부분을 잘라내야 해 이해가 안 돼요 확실하오? 죽어가는게 확실하지 붙잡게 단칼에 할 수밖에 없네 어서 붙잡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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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아니 미친새끼 아냐 이거 뭘 쉬어 ㅅㅂ 아니 아니지 아니 이 건방진 꼬맹이 맘에 안들겠는데 쇠파를 잘라버렸네 로라스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로라스 근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나요 에이 수뇌이 특이 없으니깐 아니 그냥 팔을 씹으러 썰어버리 개특이 없네 진짜 반에 들어가러 나보고? 반에 들어가러 나보고? 아니..뭐...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야 아니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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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마요 니 사원에 당도했다 내가 찾는 답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뭐 되게 브이자 아니 디아블로가 되게 오컬트스러워졌네 그 원래 그렇지 않았냐고? 뭐 원래 마법스러운 그런게 있긴 한데 이번 작품은 특히 심하긴 한데 오컬트적인 연출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뭐 샤머니즘 막 이런 느낌? 이 사완의 모든 고사, 두루마리, 책이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다. 영원한 풍쟁과 대양마에 맞서 싸울 자는 오직 릴리트뿐이라고. 이 독선적인 놈과 끝장을 보는 날이 기다려지는군. 그녀가, 잘나간다. 계단이 물에 잠겼다.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해. 냐옹스! 냐옹스! 업무가능하다! 아... 왜? 얘들아! 놈들을 처치해라! 내가 빌어먹을 강해지고 만다 진짜로 내가 빌어먹을 강해지고 성역의 어머니를 다시 돌아왔다면 모든 게 바뀌리라 하지만 우린 결국 살아남아 생존하리라 라트마의 기록에 따르면 소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알고는 이나리우스가 릴리트를 주방했다고 한다 수천년동안 릴리들은 우릴 이 굴레에서 끌어내려 힘썼다 우리의 투건한 권리인 성역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지 잠시만요 신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네 너 임마! 일로와이 기다랭이 겨우 흐흐흐흐흐흐흐흐 가시 먹으러 가자아 으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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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레벨 올리는 거, 극확.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다 똥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무슨 옵션이 좋을지 모르겠네. 제압 피해. 보석도 뭔가 좀 애매하고. 뭐가 좋을지 참 애매하단 말이지. 추적추적 짠이 45개하고 나섭니다. 아, 지금 스토리 아직 밀고 있어요. 이게 못 잡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스토리 빨리빨리 못 밀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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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리우스가 라트마를 죽입니다 이나리우스가 죽였다고 나오던데? 이나리우스 지금 뭐하냐고? 가오잡고 있습니다 미라화된 손가락 으어어어 어 뭐야 어이? 왜 극 극 극 극 극 극 극 으음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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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린 손가락을 붙잡고 관 속에서 표류했다고 어떻게 된 건가 확실치 않지만 사원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하느쿠어였으면 시발 심장떨어졌겠네 사원 그럼 그 관이 관문이었고 엘리야스의 비밀을 알아냈나? 엘리야스는 몸을 잘라 생명의 정수를 보관하고 있었소 불태우게 불태우게 내일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정을 취하는 중이지만 열은 내렸다 괜찮을 것세 하지만 그 후에 펼쳐질 길은 두고 봐야 하겠지 이 새끼 아까 내 일을 팔도 잘라서 태우더니 다행이므로 이제 끝을 내야하네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낼 시간이야 다시는 내 선택때문에 다치는 이가 생기지 않을 것세 안돼 안돼 네 팔 날 없어 이제 꿈이 아니었군요 제 팔이 정말 사라졌어요 분명 극복하시고 싶다 이 새끼 네 널 두고 떠나실 거죠? 그렇죠 절 보살펴 줄 곳을 찾았어 내 팔 날씨 널 두고 떠나길 바라는 건가? 아니요 그냥 침이 되긴 싫어요 그렇다면 널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 건 생각지도 없지 네파렘 미친높 흐흫 흐흫 쉴 시간이었네 자네는 도난을 살펴보라 나중에 자카룸 성취해서 만난지 아 진짜 니들은 악마들이다 저기서 네파렘 이지랄 전설이다 안 해 안 해 이거 빨간 퀘스트 이거 하는 의미가 있음? 전설어 주는 것도 아님 이 시각의 시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게 그는 이 시각의 시각을 이 시각의 시각이 타이밍에 타이밍에 도망치지 깨우기 이 시각의 시각의 시각은 여기 웨이포인트가 없네 다시 올 때 또 걸어와야 되나 나중에 또 밝힐 일이 있겠죠 그 후에 릴리트를 사로잡아 영혼 속에 가두는 것 전화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겠지 그러나 전부 우리에게 달렸다고 믿어야겠지 예언, 이나리우스 혹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벤져어스! 네파렘 도움 네파렘 도움 뭐 팔아, 팔아는 없어도 뭐 그래도 다를 게 없네 그래, 로라스 텐다스의 여섯 인장을 순서대로 새기고 그 후 너번째와 네번째를 반대로 놓으면 되지 크흐 두 분 의견이 일치하다니 보기 좋네요 집중! 시작하도록 하죠 그 후에 로퍼 수터 달고 워필드 장군님처럼 싸우면 개절대 그 후에 로라스는 아... 네번째를 도움 2단곤 2단곤 4단곤 1단곤 3단곤 1단계 뭐야 쟤, 어디가? 뭐야 쟤, 어디가? 준비가 안됐어 아, 저 안다리야 싸개가 씨발 어디가 안다 싸개 준비가 안됐어 나무가 네 죄값을 받아갈거다 나도 마찬가지과 밀어내라 두려워 으아 두려워 어디가 두려워 두려워 하하 이쁘다 이거 맞아? 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고 해줘 얼마나 반국해야 깨달을 건가? 너희는 결코 내 목숨을 거둘 수 없거든 난 가라앉은 사원의 깊은 곳까지 다녀왔다 엘리아스 비밀 모두 풀렸다 그냥 치워버린 그냥 티비 어쩔건데 출혈상태의 적에게 직접 피해를 주시면 최대 20% 확률 적을 2첩 동안 기저시킨다 출혈 출혈이랑 망치는 동시에 못하는데? 근데 기절시켜서 뭐 어쩔건데 기절시키면 뭐 데미지 더 줄 수 있어? 아니잖아 아니 보고있잖아 이새끼들아 그만 꺼져 이씨 쟤 앞이예 쟤 앞이예 꼭 쟤는 또 혼자 가가지고 또 죽어있겠지 타이사 또 안다리에 싸거나 아 여기입니다 아니네 굴에서 녀석을 놓쳤지만 늪힌 녀석을 기다리고 있죠 호러드림 당신 없이도 거의 끝내가던 참인데요 내가 끝냈어 엘리아스가 아직 살아있나 지가 뭐 한창하고 있는데 빗자국 끝에 있겠죠 이쪽입니다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하네 엥? 저는 확인하면 되는데 말하려면 지가 한 것처럼 얘기해 내가 했잖아 그러시죠 호러드림 로라스 엘리아스 꼭 이래야만 했나 정말로? 난 닐리트를 성역으로 불러왔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지 지옥이 일어나 이 세계를 휩쓸 때가 되면 난 그분 뒤에서 이에 맞섰을 것이다 넌 날 홀로 두고 자신은 감히 시도조차 못할 선을 넘게 했다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넌 그저 쓸모없는 인간이 날 용서하겠다는 생각은 말하 늙은이 모든 게 너 때문이니까 꼭 이래야만 했나 그딴 질문은 걱정이나 하는 거다 로라스 너다운 질문이지 알아놓게 엘리아스 아 지방시우시지 넌 스스로의 의지로 속삭임의 나무에 맹세했지 이강 내게 마땅한 운명이 아니다 이강 내게 마땅한 운명이 아니다 이강 내게 마땅한 운명이 아니다 나무는 맹세를 잊지 않는다 빛도 용서치않고 저거 막타 담당 저거 이걸로 끝이다 그치다 아이사 나와서 한거 안다리에 한번 쌈 이상한 구더기약 먹임 막타침 어? 모가지 들고 간다 나무에다 하나 더 매달려가나고 나무이끼 갱신 크흐 하... 바람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군요 엘리아스의 머리는 속삭임의 나무에 매달렸고 당신 영혼 속도 조율되었죠 제가 떠날 시기가 되었네요 또란다니 그 일리트를 상대해야 할건만 당신이 함께하길 바랐소 젊어진 무게는 이해하지만 이 일리트는 당신이 신경쓸 문제입니다 제건 따로 있고요 그렇다면 헤어질 시간이구려 차는 잘 마셨소 몸조심하십시오 더 난 날 이름으로 불러주다니 로라스라면 못 믿을... 잠깐 로라스는 어디있소 마지막으로 본건 엘리아스가 죽기 전 로라스를 겁쟁이라 불렀을 때요 그러면 용기를 증명하려고 홀로 릴리트를 상대하러 가기라도 한거요? 엘리아스는 릴리트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의 머리가 속삭임의 나무에 있어요 그러니 릴리트가 어디로 가는지 나무도 알겠죠 나무니케가 흡수했어 지식을 로라스가 물어보면 되겠지만 대가는 치러야 할거에요 대가라니 엘리아스가 치렀던 대가 말이죠 영원토록 나무에 속박되는거요 로라스 안돋 당장 나무로 가서 막아야하오 뭐야 그거 하나 물어보는데 대가가 그정도야? 어? 그거 하나 물어보면은 나무에다가 매달려야돼? 악질이구만 이거 대가가 박제되는거야? 검색하나? 릴리트 위치 검색한번 했다고 너무한거 아니냐고 로라스와 대화 어디지? 여길 오라고 해서 왔네 Falpl 하하 뭐야 이거 아까 여기에 나무 있지 않았나? 이쪽에 가니까 생겼네 저기 엘리아스 머리 박제돼있네 근데 뭐 밖에 뭐 의식은 없는거 같은데 어디있지? 칼데움 지하에 있네 당연히 그냥 들어갈 순 없는 곳이겠죠 아니 그 멍청이들은 녀석을 들여보냈지 결국 녀석을 저지하고 영혼 속에 가두는 건 우리에게 달려 지금은 그게 전부지 미트가 이미 지옥몰을 지났다면 어떻게 하지? 지옥까지 쫓아가야겠지 그곳까지 담도할 수 있게 전령을 다할 것 우린 넷이서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야 해야할 일이지 다른 사람에서 만나 준비하세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야겠지 아니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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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후에 갈 곳을 미리 안다는 건 기묘한 일이다 최소한 걱정할 게 하나는 줄었지 내 선택이 옳았을까? 난 해야 할 일을 했다 우린 필요한 답을 얻었다 릴리티는 지옥의 문을 습격하려 했지 아스타르트 라트마와 열쇠 전부 여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우린 몰랐다 늪을 헤매고 있을 때 이나리우스와 대성당이 릴리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걸 이들의 전투가 이 세계를 파괴하려 했다 누가 승리하든 자빌은 없을 테고 이나리우스보다 먼저 릴리티에게 가야만 했지만 그 뒤에 일은 알 수 없었다 아니 이나리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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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뭐 굳이 우리가 해야돼? 또 우리가 해야된다는 이유는 없잖아 먼저 딱 이나리우스 들이밀고 걔가 실패하면 우리가 하는 보험 정도로 하면 되지 굳이 뭐 내가 해야되나 기사단이 도시로 진군하고 있으니 따라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전 기다리고 싶었어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일인데요 리팔 물론이지 무엇을 하든 의미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수도 없이 많지 사람들은 날 영웅 취급하지만 사실 난 예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강할지는 몰라도 결점도 갖고 있지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치 않을 때도 있지 요리니나 네 어머니 때처럼 나아지기도 하나요? 그렇지 좋은 동료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다행해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팔 하나 없어도 괜찮아 짱수는 못하겠지만 짱수는 못하겠지만 짱수는 못하겠지만 칼데움 칼데움이 그 액트2에 그 디아3에 액트2 아님? 말버레이 사는 곳 지옥에 말벌들이 살던 칼데움 아니 이거 웨이포인트 이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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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메일포인트란다 그 길잡이가 맵이 안보이는데는 이상하게 지워주나봐 집중의 신단 그거 말없다 그거 뭐야 저거 엘리스 나오던거 아 그거 뭐였지 이름 저거 신단 클릭하면 유니크 나오는거 뭐였죠? 유니크 뭐 뭐야 여기 한바탕 헷건거였어 맞아 천벌천벌 기사단 이곳을 약탈하고 있어 릴리트가 여기있나요 그래 속삭이며 남말이 맞았지 도시 황금 아래의 지옥문에서 피비와 악마 등이 쏟아져 나오네 릴리트가 길을 연거지 릴리트가 메피스토의 정수를 흡수하네 성역은 이제 끝일세 반드시 막아야 해 내 생각에는 디아4 스토리가 이래서 약간 몰입이 안되는거 같애 이 디아3때 이미 그 칠악마의 영어 힘을 합체한 대악마를 잡았는데 넷발레미 여기서 이제 릴리트가 나와서 메피스토 정수하나 흡수하면은 세상이 망한다고 하니까 뭔가 시바 몰입이 안돼 그 그 뭔가 그 설득을 설득력이 없다고 해야되나 뭔가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사툰이지 뭐 예전엔 네팔렘이 있었는데 없다 막 티릴이 없다 막 그런식으로 막 막을 사람이 없다 대충 스토리상의 타워 인플레이션으로 서툰했다는 뭐라 뭐가 없어 설득 설득력이 없어 그래도 뭐 소설로 알아서 공부하세요 왜 저 이 이 비의 비는 우리가 기다리는 징조다 증오의 군주께서 말씀하셨던대로 너의 약한 자를 쳐다라 그래도 뭔가 이 스토리의 심각성이 맞았지 않는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 흠 증오의 군주 이야기를 하던데 메피스트 아니 그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한테 플레이어한테 스토리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까놓고 최종만 따지면 삼편 주인공이 말도 안되는 먼치킨이긴 치랑마 최종 확체했는데 그걸 그냥 골반 매겨서 봉인했잖아 아 사이버스 사이비스 지옥으로 진출할 것이다 이 오만한 새끼 이 오만한 새끼 이런 하찮은 조각이 으스레다니 멍청이들이 덜피 세계 속 조각 나위에 릴리트는 내 손에 죽는다 예음도 많다 그럼 그거 두고가 저거 가지고 가면서 시발 저 새끼 이거 어떡하죠? 아니 영원석을 훔쳐갔잖아 저 새끼가 뭐가 변한게 없어 시발 이 미친 새끼 아냐 이것도 저 대책 없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릴리트 막으려고 지금 영원석 들고 왔잖아 개식발놈아 저 대가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천사 오수인이 사막말벌보다 약할 또 해줘야? 흫 흫 흫 이나리오스 강한척은 다 하면서 은근슬쩍 영원석 쓸만해 보이니까 뺏어만해 진짜 전설이다 이 새끼들 하 씨 다른거 몰라도 스프링은 진짜로 전설이다 진짜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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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흩 이나 문 오 저희도 안고 다니고, 디아블로랑 같이 다 때려보셔서요. 도우나, 다시 돌아왔군. 일행도 되려. 빛의 축복 있으라.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리니. 이나리오스가 우리 영원석을 훔쳤어. 그분의 뜻이 곧 빛의 뜻이지. 아직도 그 말을 믿는 거요? 디아 사스플이 이 정도면 엄청 놀라운데, 산에서 궁신들 이걸 말아먹네 했더니 그토록 많컴. 요린이, 이런 꼴은 보지 않아 다행이군. 물러서라, 형제들이. 으악, 진정해. 죄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아버지께서 정의를 행하신 거라 믿네. 우리도 릴리크를 맞고 싶을 거니. 당신도 그지. 많이 믿을 수가 없군. 도우나이, 공격을 기다리고 계세요. 도우나이, 도운하는 것이 제일 정상이야. 진정하자. 아버지께서 릴리트를 처리하실 테니까 하지만 당신 군대와 주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네 뭐? 우리도 그렇고 함께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로라스가 이성적인 말을 하다니 놀랍지만 기뻐 잘 알겠네 우리와 함께 문으로 가도 좋네 잘 들어라 기사단이요 예언의 날이 돌아있다 아버지께서 지옥에서 릴리트를 쓰러뜨리고 신실한 자들을 승천시키실 거다 모두 한국으로 한국으로 반갑어 그게 마지막 실수가 될 거다 고맙소 계단하오 오우 그래도 비하상 주인공이 안나오는게 다행이야 차 등장인 물도 힘쓰는 꼬라지 보면서 주인공이 나와보고 해줘 또? 최고의 영혼속 왜 만들었어 도르 최고의 무기 해주도록 하지 미안해 내가 따른 애들보다 좀 약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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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ㅇㅇ잇 오천이 이제 최대들이에요 험, 선망에 뭐야 이거 종결자 우주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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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아까 드디어 아.. 아따 고대다 흫 아다 고세다 대다 대 존나 힘들다 핵심기술피해 제압피해 핵심기술피해 둘다 떨어지는데 바꾸면은 언제 쎄지냐고요? 아이씨 만남 찍으면 쎄져어 오우 근데 이거 배틀퓨즈로.. 잠깐.. 저거.. 사용자의 목숨을.. 쓰던데.. 담보로.. 저거 입고 죽었어.. 아! 아니 잠깐만.. 쪽팔리게.. 아무리 없었다.. 어쩔건데 그래서.. 난.. 하지만 저들에게 군대가 있고 우리와 목표가 맞지.. 지금은 그렇죠.. 문 위에 기준기 같은 게.. 내가 처리하고 있어.. 내가 다 처리해주지.. 이걸 몰라? 뭐야 방금.. 방금 뭐야.. 어? 야 근데 선조처럼 나도 저렇게 세짓이 있는가 나중에? 이펙트 화려하면서? 쟤들 일단은.. 간지가 있잖아 간지가.. 이렇게 펜트이라고 해줄지.. 눈알.. 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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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고해산 110단계 되는거야 아 저 패바라 뭐야 유리엘? 갑자기 왠지리엘? 안데레는 팍팍을 거의 두 챕터 죽어 나오더니 얘는 그냥 흘러서 나오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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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류에 많이 약해졌네 폴리프리즈 오란 오리같은 아 늙었어 두류에 아 아 아 너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보스 그로기 게이지는 언제 차는거지? 오! 전설 2개 부상당하는 적을 상대로 극대 확률이 13% 증가합니다 320, 323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41% 증가합니다 보스 핀통 밑에 회색 게이지 다 차면 약점 터지고 화물색 게이지로 변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언제 차냐고 이 목걸이는 조금 이거는 지금 선조망치 효과 때문에 못 빼네 320, 323 이 선조망치 효과 때문에 기본 공격 속도는 증가 흑 시간이 더 필요해 오셔서 다행이에요 당신 없이는 가면 안된다고 설득했거든요 당연하지 나 없이는 치니까 저 앞에서는 화를 좀 죽이지 그랬나 그렇지 그러는 자네도 영원석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았을텐데 해외 이씨 저는 dok alo 그만 좀 하냐, 로나는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릴리트를 막아야 하겠군 맞소 뭘 그만해, ㅅㅂ 아 진짜 로나스 진짜 개누답이네 여기서 저 메인캐가 거의 메인캐가 개누답이니까 그만하세요! 두 분 다 똑똑하니까요 평소엔 말이죠 아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뭘 그만해, 로나스 영혼 속 없이 악마 어떻게 고민할 건데 정신나감? 릴리트를 쓰러뜨리려면 영혼 속이 유일한 방법이지 아니요, 릴리트 말고요 전부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영혼 속은 릴리트를 창조한 대악마 메피스토에게 써야 해요 메피스토의 힘은 잘 아시잖아요 놈의 징후가 이미 우릴 더럽히고 있고 릴리트조차 놈을 두려워할 정도 갑자기 메피스토는 왜? 다 끝났나? 하... 다 끝났어요 한번 생각해보시라구요 아셨죠? 왜 우리 불쌍한 메피스토는 또 영혼 속에 왜다가 왜 가두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자기 딸내미가 자기 죽이러 찾아오고 있다고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메피스토는 왜? 하... 존나 웃기네 진짜 메피스토는 영혼 속이 능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긴 하지 메피스토는 영혼 속이 딱이야 영혼 속에 다시 메피스토의 영혼 속에 넣어야 펄구로 깨마블게 메피스토의 영혼 속에 넣어야 퍼포로 깨마블거 안녕 불길이 강도한다고 하니까 헬프즈 드립시다 가서 깨고 옵시다 그니까 지금 덜덜 떨고 있대기 지금 제발 아, 뭘 보신 건가요? 당신이든 영혼석이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만 해요. 누굴 따라 증후 그 자체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이미 맵피는 디아2에서 수억 거는 되셨을 테니까 이제와서 좀 더 죽는다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해. 억번? 조 번 이상 죽었어. 여긴 불타는 지옥이군요. 익숙한 곳이군요. 디아3에서 자주 나오는. 근데 진짜 예책없다 이 새끼들. 다 사오다. 한생없이 태양나다. 대단한 위약을 지켜봐. 선조해줘. 바삭이네. 얘들 다시 오랩인데? 랩타 나니까 더 좋은거 되겠지? 40레벨 이제야 좀 랩작 괜찮은걸 주네 드디어 어? 선조의 방치 등급 개쩐다 7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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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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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5 5 6 5 6 7 5 5 5 5 5 5 5 6 5 5 6 5 5 5 6 5 5 5 5 6 5 5 결정타 스킬에 보스 추뎀 있는데 도전의 외침 빼고 넣어보는 건 어떨? 이걸 빼자 그러면은 이러면은 양손 베는 무기가 없네 뭐 지금 어차피 안쓰니까 상관없긴 한데 스탯이 힘의 전설 이건 뭐야? 위상? 보조? 보조 위상? 희한 베타 때 추출 해보긴 했는데 보조 위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본 적이 있어야 저걸 하죠 일단 안쓰는 것들은 다 그러면은 추출 해놔야겠네 미리 인벤도 안 먹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아 골드는 어차피 저정도는 금방금방 수급되던데? 템 한번 팔면은 이거는 내가 팔아야 되는 거구나 전설 부숨은 따로 뭐 있나? 저거는 전설을 만든 거거든? 전설을 만든 거니까 원래 레어 출신인데 제가 전설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일단 무기를 지금 어 오랜만에 바꿨거든요 무기의 칼 하나 비었는데 어차피 안쓰는 거라서 이틀만 사라지 이틀만 사라지 이틀만 사라지 이거 확실히 좀 세진 거 같은데? 그치 확실히 좀 세졌어 아, 큰일났다 랩제가 막 퍽퍽 바뀌니까 이게 아 이거 안쓰는거잖아 지금 이 엽션을 바꿔도 되네 어차피 안쓰는거라서 뭐야 이거 랩제가 더 높아 될꺼 보다? 나보다 레벨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렛츠가 며칠 끝이에요? 레벨이 100이니까 100이 끝입니다 오호호호 초뎀 차이보소 이런만 하면은 아 지금 무기 사배 안되고 있네 아 개아포 와 개아포 렐리아크 없어 오 오 뭐하자 이거 왜 안바뀌냐 뭐라고? 선방 뒤로 쓴 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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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도망업은 빼도 돼 도망업이 없어 나 지금 뭐야 뭐야 뭔 일이란 거야 아버지께서 릴리트를 쫓고 계신다 이나리스 어디 있습니까 안에 계시지 이 지옥불 황무지를 지나서 구원이 온고 있다 뒤지면서 당신도 물론이고 형제여 당신은 우리가 어찌되든 신경도 안 쓰는 자의 도구이자 도둑의 물었지 우리가 칼데움에서 도와줬을 때는 영혼성을 갖고 있던 것 아닌가 이나리스께서 맡기신 물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잠깐 네가 가져간 공간 무례한 이단자 녀석 어둠의 종복들 네 놈들은 모두 저주받으리라 빨리 죽어 어 내 말에 두게 증후에 물든게 증후에 물든게 프라바뿌리겠나 왜 여기 왔는지 못 감았었는지 잊지 말게 어떻게 할 셈인가 내게 약이 있네 그걸로 고통을 완화시키고 움직일 기력을 줄 수 있겠지 이걸 마시시어 프라바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아직 칼데움으로 돌아갈 수 있을테니 크.. 도난 시바! 답은 도난이다 자아 제압피해 45% 제압피해 45%가 낫겠지? 도난 도난 대황난인데 아니 지금 로라스가 제한테 어? 막 지랄한게 여기가 이 맵피의 영역이라서 뭔가 증오 뭔가 앞을 달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곳인데 저걸 극복하고 로라스한테 아픈 살지 말라고 콜 흐흑 에이 황난이다.. 이만 아 장비 바꾸니까 좀 세진거같은데 그래도 메뉴 시작부터 아 지금 FA 결승 시작했어요? 장비를 싹 다 갈아야되나 지금 지금 무지하나 가니까 좀 공격력이 괜찮아졌는데 방어호도 갈면은 좀 덜 아플지 지금은 많이 아프네 나보다 고렙 지어와서 파밍하니까 훨씬 낫네 조시마죠 뭔가 우리를 범격하고 있어 크흠 39레벨 아 저거 처치 아 니들은 그러고 있고 나는 처치하라고? 흐흫 씨X롤 뭐하나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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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디갔어? 왜, 왜 파리한테 시켜! 팔도 없는데 니들이 해 내 명령에 따라라, 강우 내 맥타님의 견뎌지 말아 하하 하하 흡 흡 흡 흡 흡 흡 ach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하하! 흫! 이 새끼 그로긴데! 어제만 해도 분명 빙쓰고 싶어도 못가는 찜다였는데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론 아직 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제가 워낙 약했기에 오늘 정도면은 더 어제 걔 부대기였거든요. 선고창 핵심기술 피해 20 근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26 이게 좀 더 좋은데? 46% 47% 49% 51% 50% 50% 50% 으 으 으 빠트린 것 같죠 야 예频 어휴 풀리네 졸라 아프네 얘네 일반 몹이 아니야 존나 안 좋아 저거 존나 안 좋아 존나 안 좋아 존나 안 좋아 탁 362 부상당한 비정해척 처형 확률 궁극기 기술 감속 확률 취약 피해 로라스 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갓난이야 갓난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말해 예전에도 왜 그런 적 있지 않나 와 그렇지 내가 아 바닥이 움직이고 있군 준비하자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오잉 오잉 얘는 힐을 붙였는데 아 레이드 붙이네 아 레이드 붙이네 아 예행 연습하라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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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스킬 로라스는 저런거 해준 적 없어 로라스 사랑해 이리gam하는 거 아까 지금이 죽여버려!!! 이렇게 필드버스 연습도 시켜주는구나 좀 기다려주세요 한번 더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악 악 졸라 안죽어 이거 어 걸어다니는 무기고 핵심 지속효과의 모든 피해 보너스가 활성화에 있는 동안 행운의 적중 확률이 19% 증가 어 이게 이거거든요 걸어다니는 무기고 이 세가지 공격을 다 하면은 그니까 3위일체야 3위일체 쓰려면은 스킬을 하나 바꿔야돼 그니까 행운의 적중이 행운의 적중이 행운의 적중 행운의 적중 행운의 적중 그냥 운빨로 추가효과구나 메인 그런게 아니네 기절시킨다 행운의 적중 애초에 두개밖에 없는데 치약이랑 이런거 밖에 치약이랑 이런거 밖에 치약이랑 이런거 밖에 이제 숨을 좀 걸은 것 뿐이네 저 위에 참탑이 보이는 움직이셔라 지금 저는 무기 두 종류 쓰는데 세 종류로 쓰면은 좀 더 추가적인 효과를 보긴 하는데 일단 이거보단 좋으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거 과거 영상이야 과거 영상 아까 전멸하기 전 영상 간달프스킹 빛의 축복 있으라 그 꽃도 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억하고 있나, 이나리우스? 지옥의 속삭임을... 말로 죽음을 피할 순 없다. 모습을 드러내라. 음... 전사가 돌아왔군. 원대한 목표를 품고... 더는 갈등하지 않는 모양이군. 예전과는 달리... 말... 속였지 않느냐? 왜지, 이나리우스? 원하는 게 대체 뭐길래? 내가 응당이 있어야 할 곳은 천상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한 모든 걸 파괴하겠다고? 성역은 흉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아들도... 난 옳은 일을 한 거다. 천상이 바라는 대로... 그래서... 천상이 만족하던가... 아니겠지... 천상은 널 원치 않으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목도와라! 믿음이 보여주는 힘을! 이제 끝이다. 네 죽음으로... 모든 게... 아니... 우린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거다. 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누구를 바치든 말이다. 침묵이... 그들의 답이지. 하지만... 분명 모든 걸 바로잡았구만... 대체 뭘 더해야 하는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천상은... 더는... 답하지... 반을... 꺼자! 으악! 천상이시가... 잘 지켜주소서! 아니... 아니...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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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겨울이 왔어 어떻게 해 안돼 안돼 굴하지마 싸워라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휴 접업식기 그니까 이주얼.. 겨우 이주얼급이 쏠 솔직히 릴리트도 원래는 회유할 생각 있어서더라도 다들 죽인것때문에 급박쳐서 죽인거 아닐까 이주얼은 그래도 스킬뿐인트라도 한개 졌지 어김우 하.. 머리 썩은 놈 천상도 족밥이거는 왜 족밥에.. 그저 네팔렛만 믿으면 되는거지 왜 집착했네 나보고서라는거지 이주얼이 아이스크림의 우옥 릴리트를 찾아야하네 그러려면 눈을 쓰는 수 밖에 없지 진심이세요? 예전에 눈을 썼을때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안쪽도 끝났죠 그럼 뻔한 계획이 있나? 누구다? 누가? 네 예상될구나 뭐야 뭐해! 아니 이 새끼 뭐함? 이렇게 허무하게 퇴결한다고? 안아줘요 한방에? ized 도넛 1컷 도난 나올 때 불안하다 했었지 내일은 팔 잘렸잖아 대가를 치른거지 요즘 케임스쿨이 작가랍시고 나오는 애들보면 진심 내가 쓰는게 낫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그래 드디어 나도 랍고 진짜 정당적이 조언했어 도난이 죽어서 영혼성 없이 안가졌잖아 도랍과 들고 가야됨 아스타로트는 매피스토의 무장 부합입니다 아니 근데 얘들 생각해보면 그토록 승리를 합시다 릴리트가 영혼 속에서 꺼내줬군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냥 배에 빻고 나면 리타이어 당하네 물론 이제 제모의 땅이야 나의 선물로 네 아버지를 상대하게 될 거다 우리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잘 모르겠으면 클리셰대로 쓰라고 클리셰는 과거의 모든 성공 사례의 빅데이터란 말이야 멤피스토도 아니고 멤피스토의 부합다리가 키워나와서 저런다고? 야! 스파코를 데리고 와 젠치 데리고 오라고 다른 운명을 주도록 하마 너 정도면 성역에서 가장 미래한 쓰고자가 되겠지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니야? 성역에서 가장 미래하는 판국에 릴리트는 그래도 성역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그런 거잖아 이 세상에 왜 네가 필요한지 보여주마 이 세상에 왜 네가 필요한지 보여주마 이 세상에 왜 네가 필요한지 보여주마 네 세상에 왜 네가 필요한지 보여주마 네 안 내 피를 마시는 순간부터 난 네 일부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희망과 공부를 뭐로 느끼지 난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지만 길잡이 없이는 길을 잃은 양대에 불구했지 강원으로 보상된 극장으로 보여 들어 암마놈들 사실성 성역 지킬라고 천사놈들 뚝배기 깨는 거 아니야? 암마놈들 뚝배기 깨는 거 아니야? 암마놈들 뚝배기 깨는 거 아니야? 으흠 그러니까 이 히트는 이번에 띵끝끝 뜯어먹는 것도 하탕이 되는 성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지속가능한 루페 뭐 이런 거네 암마놈들 . ? 인생 2 2 3 3 그래... 하지만 지식이 수고자인데도 아직... 이 일은 하자들의 해시할 수 없다. 도난! 도난! 나는 사회의 속이... 너무 늦은가 아니겠지? 비고... 멋진 캐릭터 피고도 온도를 누르라고 말했지 이나리우스, 엘리아스, 로라스 모두 그 예언의 의미를 찾아내려 발악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순한 진리는 찾아내지 못했지 우린 영원한 문쟁이 희생양에 무거하다 전사와 악마들의 놀이계에 무거하지 언제나 그려왔다 살아남으려면 싸워야만 하지 이나리우스는 예언의 자기애이라고 믿었다 참 인간적이지 어쩌면 너희들이 그 허용심을 물려받은 걸지도 모르고 아빠 닮아서 그래 너희들이 허용심을 아빠 닮아서 그래 네 근데 듣다보니 릴리스 엄마말이 맞는거 아닌가? 철사고 악마고 다 때려죽이고 네팔렘길이 사는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엘리아스는 난 성욕의 구원자라 여겼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예유를 이끌 길잡이는 인간이어야 하니깐 저거 맞는 말만 너 말이야 나? 난 그 누구의 구원자도 아닌데 진정한 낀잡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하나 네 삶을 되돌아와라 사람들은 내게 희망을 본다 니 삶이라고는 진정한 적을 앞에 두고도 내게 화살을 돌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사기꾼들에게 홀린 주인공을 계도하고 올바른 순수주의로 이끄는 릴린트님의 이야기인거죠? 어? 진정한 합의 공부 영원하다 우린 항상 니들에 맞서야 하지 허나 영원한 문쟁의 흐름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매피스토의 하별로부터 시작되지 그리고 니가 다가올 전투의 선동작이 된거다 그럴싸한데? 내 손을 잡거라 성형을 위해 싸우는거다 난 니 그림자 속에 있을테니 괜찮은 말인데? 너와 손을 잡을 일은 없을거다 네키스토 드락테임 네키스토 드락테임 을 보여주시면 생각해볼께요 이거뿐이겠지 아니 나 마..나는 탓고싶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맘대로 누구야 내 머릿속 나가 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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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피스토를 도와야 돼! 아니 ㅅㅂ 말이 돼? 아니 엄마 말이 설득력 있잖아 혹시 스토리 작가 전작이 미드나인 선지인 크크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전부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마. 분명 우리가 적으로 만날 때가 오겠지. 하지만 릴리들 꺾으려면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한다. 내 눈을 봐라. 악마의 축복 브레스 음 흫 스토리가 앞에 이나리오스나 천상 얘기랑 전혀 이어지지 또 웃기지 않냐 내가 어리석은게 아니야 이 캐릭이 어리석은거야 어머니 그럼 또 몰라 아프다니 2개가 더 쉽지 않겠지 누가 분명이었냐고 아바라사 희망할 수 있는 상취량이 없네 나는 릴리스랑 같이 지옥을 피우고 싶은데 말이야 릴리스? 릴리스 내 맘대로 하지마 솔직히 3줄 요약했으면 말들었을 것 같다 맨날 구마카는 구마보단 구녀오냐 하는 내 할아버지가 솔직히 더 쉽지 않네 크로크 내 살다 살다 로아 스크린다 ppy 릴리스 릴리스 하다 이곳은 이상한 공격력자로 휴식을 기울여야 합니다. 랩트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차량을 약속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시 3명으로 염려 한 명입니다. 이곳은 수리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곳은 적을 공격적으로 흡입합니다. 이곳은 아직도 적을 공격적으로 흡입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게 해 놓고 있습니다. 나가는 길 찾기 죽여달라고 빌때까지 이 악무 못어주마 배 음악 섞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밥알아서 교육을 못받아서 그래 난 그 땅지 못해 보이지 않는 이 악몽의 근원이다 손에 넣고 자유를 얻어라 언제나 나긋하게 액틱 인물들을 보듬던 악마 영업진 릴리트 마망의 입에서 벌레죽이가 뭐야 뭐야 니들 저런 인간놈들 죽이려 했던거 보면 말티엘은 김의 대천사가 맞다 도난 목숨이 도난당함 엄킥히 지옥에서 자네를 꺼내기엔 나도 늙었지 손 좀 지어보게 봐야하니까 아 여태껏 자네 말을 안 들었잖아 로라스 이제 와서 들을 이유가 있겠나 아니 빨간 밀락도 뿌리시라고요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어지간한것 그거 하나로 다 치료한다고? 그렇지 그랬다면 결보가 달랐을텐데 스코스클랜이나 류오리네 일도 tall 도버지 creo ㄱ bandwidth 안고도 무량한 개만 있었어 아니 도난 죽는건 괜찮아 시발 기둥에 죽는건 아니지 도난 어이없네 진짜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였는데 그래도 도난 얼탱이 없네 진짜 릴리트가 날 가두려 했어 그 전 사시에 불길로 가득한 바다를 벗는 릴리트였어 아들은 그래도 영혼석도 박히고 변신도 해보고 했는데 아버지는 기둥?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겐 영혼석이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나도 모르겠네 난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 일을 마무리할 사람은 자네밖에 없으리라 믿었네 자네는 흔들리는 법이 없었지 나와는 다른데 직감을 따르고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가 때문이었어 로라스 산타옴 시발 에휴 니 새끼들 어디갔어 왜 파리 이 도난은 모든 걸 바쳤어요 고향과 아들까지요 하, 대체 뭘 위해서 돌아왔군... 좋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아우마가 릴리티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왔다 잠깐... 이런 늑대를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메피스토... 대 악마를 믿은 건가요? 믿은 게 아니지... 그럴만한 이유를 찾았을 뿐... 너도 알게 되겠지... 릴리티가 내 정수를 취하면 성약은 끝이다 뭘 제안하려는 거죠? 제안이 아니다... 난 도움만 줄 뿐이지... 이 차원만은 제 의무의 대성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릴리티가 거의 당도했으니... đó... 또 최고가 umas site 흥... 금 consider 무슨 용산 파티에 성전 cancer... 아니이 무슨 용산 파티에 성전사가... 얼굴에 붙은 슬라임에 74년 전 깨냐고 릴리티보다는 먼저 왔지 듣고있잖아 이 멍청아! 아하! 흫 ㅅㅂ 아니 본인이 듣고있는데 지금 증오의 왕좌 오 뭐야이거 여기서 지금 메피스토 복원사업중인가? 뭔가 이번 주인공은 두편의 관광자 따라다니면서 악마 다 풀어준 그 노인애가 생각나네 그리고 지옥의 문을 봉인한 후 릴리티를 이곳에 두면 되겠죠 너희는 와저나가기 전에 내일을 자꾸 전체채으로 메피스토 의심된다 하지말고 분말하라고 내 힘도 빼앗겠지 나에 대한 증오때문에 이상을 잃지마라 내일의 메피스토에 대한 내 생각은 못 믿겠지만 너는 믿을 수 있다 이 판단대로 하거라 흫흫흫 메피스토 필사의 설득 너희의 행동이 너희와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살려줘 제발 결혼을 선택해라 제작이 친구분의 그들 오라스 그 내고 렛스 살려줘 리미트 보지말아줘 릴리스랑 싸우는 게 최선한가요? 릴리스랑 싸우는 게 최선한가요? 뭐야 뱅뱅이 패 뗀 거야? 얌전적인 목표가 뭐예요? 나 슬슬 좀 헷갈리는데 주인공은 그냥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파ätta 신에 영혼 석보기 되기 싫으면 서신 자라라고 하십시오 고통을 느끼게 해 주마 전설에나 넣을 법하는 고통을 엄마! 나 이러면 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이 나한테 시켰어 마사지 해드릴게 마사지 마사지 척추 마사지 딸의 안마가 어떠냐 마사지 아 아 아 잠시만 기다려야 돼. 5-0. 섬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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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도님들도 섬도님들 섬도님들이 섬도님들 뭐, 미안해 이러려고 하는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 게임이 나를 되게 미쳤어 어? 그 역시 메피스도 딸이구나 비슷하게 생겼네 어쩐지 너무 안 닮았더라고 어? 뭐야? 나 뭘 죽은거임? 바닥에 무너졌.. 현장에 무너졌다고? 다행히 2패부터는 이제 2패부터는 도로를 탈지시키면 이 게임이 넓은 2패부터는 총 3패부터는 지키는 4패부터는 소속으로 5패부터는 전투가 중불로 인공에 2패부터는 이제 9패부터는 좀 더 해주세요 이건 암시가 중불로 겨끈하게 도로를 맞게 저게 무너진거야 저게? 그러네? 와이씨 죽어라 이 악마 어 이제 내 엄마가 있네 이게 완전 이슈? 자태태태 대신전하니냐 이 막이 새끼야 죽어 죽어라 죽어라 어어어 어어어 낭cap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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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션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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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엠에셋 블리자드 결합형이 1분이 적어 정쟁 우려 없던... 나 없이 넌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루시의 공격력은 소방관리 비아벌로 전통인 오리지널보스는 꼭 비아벌로가 어디갔다 이곳들아 설마 비아벌로 비아가 사라진거냐... 뭐냐? 자유의지 없었어 나는! 이 새끼도 억지로 디아블로 나오게 하려고 이 새끼도 억지로 도망간다 이 새끼도 억지로 도망간다 이 새끼도 억지로 도망간다 엄마! 근데 엄마도 존나 센 존재들 없을 때 기회주의적으로 튀어나오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비장하고 있는 척하세요? 근데 마마 아마라서 안죽잖아요 오! 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쨰 이게 뭐야 가 이나리오스 어서 가나하스 어머니 전사 사대장 없는 세계의 혁명전사로 군림한 뮬리트 마망 결국 토벌당의 나 없이 성역을 어떻게 관리하냐 마지막 유언 남겨 저런거 드랍해놓고 구경하는 습관들면 나중에 튕겨서 잃어버린다 어머니의 품 고정드랍인가 본데 핵심기술이 다섯만 이상의 적에게 적중하면 다운소만 20%로 조금 괜찮은데? 체업이라고? 엄마 아 이 마귀새끼 악마새끼 어떻게 저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너들은 시발 한국인 그럼 당군이 다 아빠냐? 팔아버지지? 으퍽 멀럭클화종이에 극대화퀘에도 체아옵 같다? 멀럭클을 운건하게 만든 것은 20% 체아옵이아닌 최하옵이 아닌 최하옵의 존재를 안는 투수들, 너희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내일 어디갔어? 축하드립니다. 이 스토리를 정주행 하신 보상입니다. 와! 정말 기쁘시겠다. 키백행에서 벌받았네 아키키. 함께 왔으면 떠날 때도 함께 해야 마땅하네. 내일을 바로 타락했나? 이제 우린 홀로 남았다. 선역에 참조해서 참사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렸던 이들은 죽었다. 우린 이들을 원다 만들었다. 이들의 분쟁, 우리의 일부. 니는 변치한다. 너에게 유명해지만uir 첫번째 이들은 성적이 좀 più 비중이니. 역시 매우 일어난 한 번에 감상할지. 하나 밀려뜨렁려의 이상, 진실이 있을까? 이 영원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미친 생각에. 이런 걸 لل고한지 있나? 래아블로에 이어 네팔렘이야? 이런 걸 잘못된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더는 신경 쓴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도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처럼 될까? 대부분 그 부모와 똑같이 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왕랑자원 에이레리 라트마오 아니 진짜 이게 끝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메피스토편 디아블로칸에서 DLC 2개 정도는 더 내야 스토리가 뭔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슬슬한 느낌인데 디아가 최종루스를 써 이렇게 또락 써먹을거면 그냥 주인공이 메피스토를 이마에 박고 릴릭트를 때려잡으려 다음 DLC에서 주인공을 때려잡게 해줘 이거는 네이레리 메피스토에 먹혔네 그래 자네 말이 맞게 요린 너는 이미 많은 이들을 흐흐흐 뻔하지 안먹히는 놈들이 없어 저런거 한 다음에 다 먹힘 악마공학 8 악마공학 8 못참긴 해 도라스나르 영원히 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낙원의 최대장을 만들고 있던 어머니를 죽인 주인공이 기아별로가 아닐까 아 물러서게 난 호라드림을 찾아왔으니 정 기다리겠나 친구를 묻는 중이니 그럼 우리가 무덤을 대신 봐주지 로나스는 내 팔을 잘랐어 고작 생체계가 생겼다는 이유로 라고 말하면서 타락하면 딱 맞으니 뭐야 왜 이렇게 내가 일자리 잔다 야 뭐야 놈들의 사악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고 영혼석을 풀어봐 살려줬더니 시발 이 지랄 네베스크에서 날 구해줬소 이들은 적이 아니오소 녀석들은 멍청했지 낭비할 시간이 없네 난 스코스콜렌으로 가겠네 도넌을 아들 곁에 묻어줘야 하니까 죽은 자들보다 왜 천산자들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티아블로여서 그런거라면 이게 다 서술트릭이고 유저를 속인 거였다면 무리고 뇌속의 통이었다면 하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그러니 나보다 먼저 북쪽으로 가야하네 내일의 대성당에 잡혀있는게 아니라면 마마 근거로 향했을 테니까 흐하 흐하 노라스 이 새끼 그냥 현타 왔어 도넌의 영주로 오려라 하긴 현타올만 하지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잃기만 했는데 현타올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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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자는 인생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왜 내일에 또 타락 플래그 존나 띄우는데? 저를 잘 아실 줄 알았는데요 전 엄마의 딸이에요 단수가 있으면 길이 있는 법이니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흔적은 없지만 저 편지는 전에는 없던 물건이다 아마도 두고 가는 모양이겠지 죽은 엄마 부하의 팔이 없음 이거 완전 균형이름? 쟤... 아니... 또락을 쓰려고 플래그를 세우시려면 지금 아니라 한 서너 시간 전부터는 세우셨어요 왜 마지막에 뺑뺑이군을 들려? 새끼들아 불자신 잡들 공통점 찾았다 하다보면 전작을 밖에 빛내준 내 말 맞지? 왜 우리 발소리만 들리는 거지? 내일을 너도 내야 당하고 싶은 거냐? 처신 잘하라고? 자, 닿는 소발로 아, 씨발 잊지 않으셨길 바랄게요, 노르스 이젠 당신이 마지막 호라드림이니까요 엄마는 제가 당신 곁에 남길 바라셨겠죠 호라드림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지금의 제 모습을 엄마가 알아보실지 모르겠네요 엄마를 생각하면 순란하지만 그때마다 당신과 조난의 모습을 떠올려요 분명 전지자 호라드림이 아니었죠 어쩐지 해외 웹진 기자들이 스토리로 아주 찬성자를 불러낼 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성격도 사납고 그 밑에도 더 밑에 있다는 것을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언제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기아 3에 나온 엄마가 무슨 짓을 흔들지 않은 모습들은 전 바로 그 모습을 간직하려 해요 그 처음 해볼까, 키키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으니까요 그 불안전함이 제게 희망해줬어요 앞으로의 일을 마주하려면 그게 필요하고요 안나와 그 형제들을 상대하려는요 혹시 방랑자가 되버렸네 그 방랑자가 되버렸네 그 방랑자가 되버렸네 저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 더 나은 답이 있겠죠 전 그 답을 찾아야하구요 스스로요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부주의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마지 막내 팔렘이 든든한 바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거죠 아들 제 판단이 틀렸다면 당신이 있어야만 이 세계가 살아남아 제 실수를 수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말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만두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미 존댔어 아씨 이미 이미 존댔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어야죠 모든 게 제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꽂지 마라 하하 꽂지 마라 하하 유다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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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시발 내일 헬픈지가 꼭 조별 과제 탈출하고 꼭 날린 것 같네 가족 타는 것까지 아주 꼭 타는 양 유치 애틀 공격 매일 오후 승강 괴롭게 금지 특이 명 진심으로 라오어 이 이후로 이따위로 족박은 스토리는 처음이다 블리자드 11년대야. 아니 이거 왜 후속작에 네일에 똥 치우다가 릴리트마망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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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거 같은데. 스타일 워크상 스토리 짜던 놈들 다 어디갔길래 이런 스토리만 주구장창 나오는거죠 어떻게 된거야 블리자드. 와 진짜 안사길 잘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솔직히 디아블로 시리즈 중 제일 약하고 꽃이 없는 주인공. 라스트 오브어스는 그래도 일대 완벽한 스토리 입구에 입을 털었는데 메시프 도난구전을 왜 죽였냐 이거더라. 우리가 보인다. 네이르리 술집에서 술마시다 악마 나오고 정신병장 하나 데리고 모험 떠날듯 크. 차라리 캐릭터라도 쭉쭉 빵빵하게 뽑았으면 식덕 취향은 있었을 것 키키키키키키키. 디아블로 아이가 디아블로 네아 디아블로 내일은 되겠다고 미리 선언. 은별 모험 hoor. 의자 메인 인력이 다 빠져나갔다더니 스토리 팀도 오버워치를 PC 워치로 차맞추던 놈들만 남았나 보다. 액트 1.너팔렘 행님들은 액트 하나마다 대악마 머가리를 깨버리셨는데 이건 일리트 쫒아다니는데 액트 다 쓰고 엔딩 내면 탈라샤도 결국 악마에 굴복했는데 쟤는 개쩌는 애겠지요? 당신의 스토리 작가 LGBT 레인보우 저는 나로 대체되었다 뭐 꼽으십니까?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가해 아주 잘하라 다리가 많았다 근데 이러고 이제 카밍단계만 재밌으면 스토리 아무 상관없긴 한데 특히 과연 어떨까? 투수들 다들 진정해 이거 거짓의 공주님의 대략이야 아무튼 그러 시끄러워 디아삼에선 백인 빨간머리 여자가 디아블로 됐는데 핏이 닿게 디아사는 컴모아시아 여자가 이제 디아블로가 되는 스토리군요 와 진짜 디아 안 사서 13만원 아끼고 멀럭을 통해 이런 똥 스토리를 맛봐서 또 13만원 남겼던 무안 26만원님 아이 저희보다 엔딩 십십 오 블리자드 핫값이지 라이팅 앱솔루 틀리값이지 디아블로 없는 디아블로 티리엘 네팔렘 증발 커피 한잔 타오겠습니다 이제 네이스토가 현재 다 두 번씩 저렇게 20만원 아끼고 모바일 뽑기에 12만원 트럭 두 번지를 영혼석 박을 때 메피스토에 너희의 운명은 정해졌다 과연 지읏되었다 메이스토 아 블리자드 네놈들은 이제 내 최애 게임과 같은 놈들이다 그 게임은 록맨 이다 엔딩 요약 앞으로 dlc 최소 두 개 더 팔아치울 것 야 근데 아까 시야 문제로 바닥 쌓는 거 보니까 델럭은 3개 수하면 진짜 예술적으로 죽어나가겠는데 결국 엔딩 왔는데 메피스토 의미심장한 말 섞었지만 결국 진짜 다 도와주기만 한 거 아님 이날이 우스인지 이날이 초밥인지 보다 악마가 낫네 전시로 chine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메피스포야 릴리트에게 부랄리 느낄 것 같은데 목숨 걸고 도와줘야지 자 커펜은 탔습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망자의 숙쌍임 완료하고 지옥 물결에 참가하고 암몽터전 최종세계단계에서 릴리트의 메아리 상대하십시오 최종세계단계의 릴리트의 메아리 상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최종세계단계의 릴리트의 메아리 상대하십시오 그런가? 그러면 어쩔테니? 레이레리 오지 말라 했는데도 따라갈 건가? 아니,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성역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소. 속삭임의 나무에게 가려하오. 왜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동료일지도 모르잖소. 속삭임의 나무가 동료라고? 곧 어느 때보다도 동료가 절실히 필요할 거요. 나무의 키가? 알겠네. 나무를 만나보게. 단, 조심해야 하네. 아, 남아서. 에피스톨을 지옥에서 내보낸데, 지금의 의뢰로서는 알 수 없는 결과가 따른다 있세. 허나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자네 선택이었지.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자네 편이네. 아니, 지구 운명이 맵힐 영혼석에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 오라들임 대단하다. 그것이 성역이 무슨 의미일지 짐작도 하기 어렵네. 지옥 문이 닫혔든 아니든, 지옥에서 어떤 괴물이나 현상이 새어나올지 모르는 일일세. 빛이 고약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때도 자네가 곁에 있길 바라네. 일단 로라스는, 이, 딱히 현명한 캐릭터는 아니야. 그리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고. 흠. 그냥. 그리고 현타워가가지고, 그냥, 유욕을 잃었어. 그냥. 흫. 그냥, 완전 멘탈이 다 터졌어. 만나는 척, 척 다 중, 메시푸드 죽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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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 아니 삼레팔렘들 어찌 되었는지 끝까지 한마디를 안하네 추억회상이라도 하란 말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디아블로4 스토리 자체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거 보면 데커드 케인은 진짜 철인 그 자체 지금 디아블로4 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3에서 연계되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리즈물인데 솔직히 다른거 다 모르겠고 로라스 목소리 하나는 진짜 멋있다 설명만 좀 해줬으면은 아니면 아예 그냥 슈바 다 때려치고 한 100년 뒤 해서 다 죽었다 차라리 이렇게 했는게 애매하게 50년 이렇게 하니까 애매하게 50년 뒤 이러니까 좀 애매하잖아 뭐 200년 뒤 이런식으로 하던가 아예 그냥 디아블로 리굿트에 이었다면 이해될 스토리 디아이메시프는 왜 죽인거임? 그냥 그냥 어두워야 돼서 이 게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일부러 3가 좀 밝았거든요 3 스토리는 어두웠지만 되게 막 연출이나 그런건 좀 밝았어 근데 이제 이 게임은 좀 폰은 좀 어두운 연출을 많이 냈어요 자린하고 보호하고 어두운 연출을 많이 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희생양이 나온거 같다 그냥 죽인거지 뭐 딱히 뭐 이유 없이 죽인거 아니야 이유 없이 죽였어 근데 이유 사실 이거는 이야기잖아 이게 도난은 난 진짜 도난은 좀 아쉽네 도난이 차라리 뭐 악마랑 싸우다가 뭐 로라스를 지켜주면서 죽었어 오히려 서사가 나오잖아 로라스랑 도난이랑 같은 호라드림이 하지만 서로 좀 약간 나루토랑 사색해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야 좀 티어태격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로라스가 딱 로라스가 딱 위기상황을 취했을 때 도난이 대신 딱 죽어 그러면은 로라스가 어느정도 그 멘탈이 깨지는 것도 좀 그 이야기가 딱 부여되고 뭔가 그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시발 너무 허무했다 너무 허무했다 그래서 로라스가 좀 더 좌절하고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잖아 아 얘가 지금 멘탈 나갔구나 근데 사람들은 이 클리셰 하는 클리셰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퀴씨 바지 그냥 그 맛집이라고 맛집 괜히 괜히 그게 아니라고 설마 스타의 흑인 호러소어필드 장군도 자네에 깔려 죽었는데 도난도 복선이었나 기둥 이 뻔한 스토리도 연출만 좋으면은 어? 전설의 장면 그런거 나온다고 그 뭔가 그 때와 장소 연출 막 그런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 딱 마지막에 딱 포탈 열리면서 딱 나오잖아 다 생각하잖아 얘들 살아났구나 이 클리셰가 그 연출 딱 연출가 그 딱 타이밍 그게 중요한건데 도난도 릴리스가 원래 이나리오스 잡으려고 만든 함정 발동되어서 사방에서 악마 쏟아지는데 그거 막아주느라 희생했다고 지면 컴컴 울어졌어 그치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아 도난 도난이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었거든 이 작파 작품에서 도난이 입체적인 인물로 딱 나와서 아 이게 되게 아들도 잃고 막 그런 상실감이 있지만 그걸 나름 극복하면서 다시 그 뭔가 어 그랬는데 형들 인간을 죽입시다 인간은 나의 원수 메피스토는 착했습니다 메피스토는 항상 도와줬는데 어떤 싸가지 없는 인간여자가 돌멩이를 꽂아버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메피스토는 제 생각에는 저 꼬맹이가 이미 편지 쓸때부터 이미 지배 되있어요 그 처음에 연출 나오잖아요 그 꽂을 때 그 팔에 흡수되는거 이미 거기서 빙이 됐어요 끝났어 거기서 3편이 그 천상에서 모든 악마 혼자 다 때려죽인 주인공은 백윤열에서 정렙 1억 찍느라 이번에 못나온거죠 어쩔 수 없다 이 스토리를 수습하려면 졸튼 풀레가 나타나서 사팔렘에게 잔소리를 해야 개연성이 생긴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하네 이게 3에서 3스토리의 핵심이 뭐야 네팔렘이잖아 인간이 잠재력이 있다 2에서 그 월드스톤 성체에서 그 돌이 세계석이 깨져버려가지고 네팔렘이 힘을 찾기 시작한다 3에서 이제 인간이 존나 세다 다 죽였다 다 때려보시네 근데 이게 포에서 네팔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음 이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로라스가 나왔는데 솔직히 디아블로 토벌한 네팔렘들도 우개져서 디아블로 되는 이런 세상의 영혼 속 없는 미친 행동 뭔가 싶긴 해 뭔가 좀 나 좀 얘기를 해줬 얘기라도 말이라도 나왔으면 아쉽네요 아 나는 이게 독립적인 스토리라면은 되게 마음에 들거든 물론 아쉬운 게 그런 것도 있지 근데 그 스토리의 큰 틀 자체는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전작에 대한 그게 너무 없는 게 그것도 아쉽네요 또 균열 돌고 있다고 하네요 포니까 그럼 디아블로 1이 아니잖아요 크아 90%가 죽어서 지식이나 기술 전승이 실패하고 인제풀이 박살났다는 묘사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뭐 시즌과 스토리가 같이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크아 크아 아니 근데 로라스가 이게 뭐 내가 대화를 안 읽어서 그런가 로라스가 티리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시발 로라스랑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거기서 왜 자꾸 카달라를 쳐다보는 건가 봐 이즈랄 딱 모답불 앞에서 딱 옛날에 얘기 어? 뭐 티리엘이 그립군 딱 이 정도만 운뚫어져도 그래도 딱 그래도 전작 디아블로 팬들은 좀 아 그 가벼운 언급 왜냐면 주인공은 티리엘 모르잖아 근데 얘가 그냥 티리엘이 그립군 그게 누군데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네 하면서 딱 그 정도로만 넘어가도 그냥 아 뭔일이 있겠거니 그 정도만 나와도 그냥 네팔렘 네팔렘 핵심 키워드가 언급조차 안 되는데 이게 사안 미래 언급 딱 한숨 나오면 갑자기 뭘 두려워하면서 호라들임 더 남대 이박도란 아들 머리에 영혼석 꼽혔다고 얘기해주는데 아나 영혼석 연구해본 기업 도리수 정신승리하다 아들 보고 모여라는 거 보고 이게 스토리다 이게 있는데 다음 시즌부터 사후지원이 불투명하다 이것이 디아블로의 미래다 시 멀럭 그림판 키고 평가 매겨줘 이제 게임할때마다 평가한다면서 그거요? 아 이게 게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사실 디아블로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스토리 하나 보고 요거 요거 그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작인 게임이지 이제 시작이라서 이나리우스가 천국에서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게 뭔가 천국의 사정이 있을지도 이게 젤다 시리즈나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면 아니 우리가 뭘 덜 찾았나보다 싶어서 싹싹씩 해볼텐데 이놈들은 그런건 없겠지 전작 스토리 언급 간결하고 확실하게 통해진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디아블로 인모탈로 오십시오 지갑도 들고 오십시오 뭐 과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전작 언급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런게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아셨구요 도렬하게 띠르 도렬하게 로봇 소원 도렬하게 도렬하게 저건 페이크 엔딩이고 80렙쯤 찍으면 갑자기 메인 퀘스트로 내 이들을 만나러 모두가 배를 다시 시간이다 필요해 팍 야아 나 무슨 최저온만 띄우는 똥손이었어? 이 상세옵션 보니까 10%를.. 20%에서 30% 3에서 6 6 3 시ㅂ 2 3 4 5 적을 군중제어 상태로 만들면은 주자원을 3 회복합니다 스턴이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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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게 극악 국피가 있으니까 캬아 평론가는 평론가 말을 누가 들음? 게이머들이 게임 평론가는 그냥 나는 돈 남비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마케팅이지 마케팅 자 전설은 다 추출하고 이거는 이미 죽은템이구만 이것도 죽은템인가? 돈이 없네 자 이제 내가 해드린게 뭐가 있죠? 악몽나이도 50레벨까지 일단 찍어야 되는데 세계단계 2 베테랑에서 키오바샤드 캠페인과 빛의 대상탐 최고 던전을 완료하면 해제됩니다 키오바샤드 캠페인 빛의 대상탐 난 멀럭이랑 캠치 양이 비슷해서 캠쌀 때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명확한 갓캠은 자고 일어나도 멀럭이 아직 하고 있음 이게 리을은 평론가 필요없는 정확한 갓캠 바로 미터지 명확한 갓캠이 일단은 남아있는 메인캠에 속삭이는 나무 가봐야되나? 아 아 아 이게 이게 스토리는 끝났지만 나는 한게 없다고 지금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왔다 구세주여 너는 릴리트를 막고 성역을 굴레로부터 해방했다 필시 네가 바란 그대로겠지 축하한다 이 крас의 이게 자기 의지가 있나봐 머리로 달리면은 거래를... 하러 왔나? 내 머리는 그대로 있을 거요 그저 동료를 찾고 있을 거요 동료라... 니 수준에 어울리는 이유지 없지만 여기 괜찮지 않아? 그냥 죽는거보다 여기에 머리 달려가지고 말이라도 하는게 바다야 빚이 있다 니가 받아오면 되겠지 그래 빚을 받아와라 그 대가로 힘이든 돈이든 니가 바라는 것을 줄테니 그래 그래 너는 선한 자들의 편에 서서 성령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다 그래 그래 저 멀리 무너진 도시 칼들에 우리에게 빚을 질려들었다 악마도 인간도 있지 놈들을 죽이고 빚을 받아라 뒷처리는 까마귀가 해줄테니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지두상의 아이콘은 활성화된 속삭임이 표시하며 일정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뜩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거 한 다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구나 맨시티 대메뉴 2대1로 맨시티 더블 달성 빈도한 시작 13층 골로 팝컵 7단골 19로 달성 이거 저 트리플하는 트래블하는 거 아니야 트래블? 트래블? 아 저기부터 가야겠네 흠 일단은 망자의 속삭임 런이 있네요 이제부터는 엔드 컨텐츠인데 야 아 제가 또 이제 그 einige 사령사 settings 이肅60해 자의 immo 아 이제부터는 이런거 하면 뭐 있나 총 grocer 헐 뒷 남遠 빌 대분 총 Cameron 강 강 강 강 강 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그만 좀 나 근데 좀 세진 것 같은데? 기절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일단 뭐 스캔들 해봅시다. 칼데움으로 가는 길 45레벨 플러스 섬뜩한 축복을 10개 가져오라는데 뭐야 이거 나 말고도 법반보험과도 있구만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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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하니 이럴 속도가 남 역시 적도가 야, 눈 아픈데? 여기 붙어있는데? 다 줬어 애들 아니 회피 확률 3.3% 화염 저항 무기 숙련 기술 피해, 쌍수무기의 공용이요 몇 개 졌어 지금? 채집, 칼데움 4개 뭐 이건 소로우 구출 일단은 내가 강해지려면 뭘 해야됨? 이 스토리만 밀다가 이제 그 내실 그 챙겨 해야되네 챙겨? 챙겨 해야돼? 채집, 칼데움 저건 뭐야? 채집, 칼데움 저건 뭐야? â ش 으 으 이 정도는 센거 아님? 다 하다 하도 약한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 정도로 oss 세다고 느껴지는데 흫 하하 jobbar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뭐야 저 48짜리 선조의 망치 또 나왔어 이거? 하아 진짜 섬뜩한 축복을 10개 선택하라는데 몇개 모은거냐 지금 그 질문은 제가 하고 싶고 이곳은 관광할만한 곳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칼데옥에서 구망치는 것을 돕다가 괴물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애들이 대화할땐 또 안되려 착해 도움이 필요하오 당분간 길을 가는 동안 검을 쓰는 사람부터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사라진 양을 찾을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검을 붙어 계십시오 야아 벌새끼들 깬거가 깬거가 이 여행자가 왜이렇게 착해? 대 이 부분이 망할것들 전부 이럴색 거래 싫어하거든 뭐 매력이 하나 하나도 없는데 흫? 에드가 이건데요 천상숲에 전달해서 봤던가? 사연이 어찌 됐든 제가 술 한잔을 해야겠군요 저는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개학굴에 들릴 일이 있으면 그곳 선술집에서 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얘 뭐 하는 친구인가? 좀 친한 친구인가? 이름이 나오는데? 기술 포인트 뭐 좀 했나? 뭐 좀 했나?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의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런거 다섯번 저 숙련캐를 걱정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 한번도 속변하게 깨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승리가 없는데 잠시 원하는지 라이브 나도 갈아타고 싶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이 팔 까뜨랐다 오 오 토용돌이 극확 3%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품은 무슨 등급이야? 고유? 오 오 오 오 오 맥이 일단은 여기서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몇 개 모은거나? 하나 모은 거야? 왓다 빡! 레벨 50을 찍으라는데 일단은 이게 풀쿨 돌리면 참 분노도 안 부족하고 근데 이 현자타임이 너무 필요해 한 칸 더 들었네 저 강해질 겁니다 전전을 깨면은 4분 후 만류? 뭐야 4분 후 만류는 뭐야? 여기는 44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면은 4분 안에 못 깨니까 못하는 건가? 아니면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되는 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은 되긴 될 것 같은데 베테랑을 캠핑 완료하는 첫 번째 최고 던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 처치하고 교도관 열쇠 획득 이거 어디있나요? 이거 아이템 제작은 없어요? 재료를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강화하는 데만 쓰는 거야? 여기 있다 쫄라 저 이리 아 비약 아 비약 맞아 나무가 빨어 일단 뭘 빠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애 아니 비약이 30분이라서 뭐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까먹은 맨날 시간 끝나 아 저 씨발넘 드레스 졸라 길어 으아 아니 모임? 원은의 운반자에서 획득 원은 획득하라고? 저기구나 아 왜 안줬다 뭐 어? 뭐지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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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 체질이야 강해지고 싶다 힘을 원하는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 강해지고 싶어 컨테 DIEG 있었으면 나는 무조건 릴리티를 짤 돼 ız 좀 더 기다려야 해 보호할 쉰다 와 플라파 오 근데 이게 드랍률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드코 아닙니다 하드코 할 수 있었던 이미 여섯번 일곱번 죽었어요 하드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거든요 아니 뭔 놈의 원호는 이렇게 많이 획득해야 돼 그리고 이 발로그는 일반 몹이 존나 쎔 엘리트보다 더 센 것 같던 공격이야 이거 이 발로그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덩치가 이 일반 몹 덩치들이 작은 몹 정해보다 안주는 아 가만히 서있는 시간동안 데미지인가 존나 실천 벌써 선졸망치가 등급이 떨어지는게 좀 아 이거 근데 동선 좋은 마을 없어요 이거 동선 좀 짱나긴 하네요 진짜로 본격적인 파밍 구간 되니까 아 아 아 아 근데 타운 포탈 타면은 타운 포탈 기본 지적 마을이 있음 그때 아까 어 마지막에 들리는 대도시야? 저 펜 비렘과 떨어진다 내, 내 동료들은 쓰러지고 말았소 마본 자식은 오래 버티지 못할거요 뭐 어쩌라고 얘 살리라고? 와 이거 봐봐 이 발로그 일반 몸이 아니야 이거 이 처형은 이게 확률인가? 그냥 죽어버리네 고맙소 방랑자 당신 없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겠지 여기부터는 혼자 갈 수 있을 거요 자 이걸 받으시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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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긍거리 양손 denen 간격력 꼽아야되나 근데 가차 는 원래 늦게 쓰는 게 좋은데 아 도는 템 털메은 금방 걸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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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영수 흑, 흑, 허, 허 허 허 허허허허헣 우후허허허허허허허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흐 존나 힘들다 진짜 언제 강해지냐 나아 50렙부터 강해질 수 있나? 아흐 잘 못들았어 아니 어제 방종할때보다는 쎄졌는데 오 여기 사람 따로 사람있다 이게 뭐야? 이게 복사같이 생겼는데 왜 아까에도 짓때리고 있느냐고 뭐야 이거 저, 적에게서 핏, 핏줄에 티끌, 티끌 어휴 아, 이거구나 여기 그냥 잡으라고 제인은 46개이고 나갑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제한만 뜨면은 저, 존나 센데 평생 제한만 떴으면 좋겠다 4000, 6000 이렇게 뜨면은 야, 뭐야 이게 네큰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봐봐 4,600번 뜨면은 나도 능이 뚜벅이의 굴레를 인정할 수 있다고 4,600번 뜨면은 스티넅한 음 음 다 다 다 성타 200 퍽퍽퍽 야 근데 저 화면에 같이 보이는 나랑 같이 찬양하는거 맞어? 뭐 피가 안다는데? 내가 때리는 거 맞으면 아 뭐 따로 보여? 아 그래? 나랑 같이 하는게 아니야? 아 although 악! 에이 으아! 찐빵! 찐빵 만들기 됐나? 다했다 야 이거 지금 얻으면은 더 구린거 주나? 일단 해볼까? 아 제압 뜨면은 파란색으로 딱 숫자 뜨면서 뭔가 느낌 있긴 해 어 야 여기 좋은데? 아 여기가 좋네 아니네 되게 목걸이 상이라 했잖아 마법부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끝났다 어! 가슴 아 exhale 아 중저처럼 장난쳐요 음 으 으 으 바지 깨시 전장향섬 등급 최대 세밀 보강 상태에서 피해 감소 금거리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일단 템에 높은거 끼자고 야외 우두머리 20몇 남았다고? 일단은 포션 업글부터 해야될거 같은데? 내가 포션 업글 안해가지고 힘이 되게 밸류가 낮아 10 당 1%야 10 당 1% 저건 지금 밸류 중에선 좀 낮은데 아 템 좀 팔걸 돈이 없네 밸류에 이어 레약같이 뭔가가 우리를 죽이고 있지만 나 사러 사러 45 도수대덩굴 20개 일단 3레벨 찍었고 추출 다 하고 얘는 추출이 안되네요 만족한 고객이 또 생겼군요 팔아주고 사장님 팔라고 진지한 제한만 봤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네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이것도 압축해야되나? 이게 마.. 이게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되네요 다행히 돈이 당분간은 좀 돈으로 먹어야겠다 템을 팔아가지고 아 사이드캐 아 사이드캐 존나 많아 그래서 그래서 아 20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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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방어구는 제 친구이자 전우의 것이었지요 그래서 뭐 보상 보상 임마 보상 다른 강철 늑대단원을 지켜줄 겁니다 이 이 이 이 그거를 압니다 아시아라의 검이에요 당신이 보상 달라고 보상 강철 늑대단이 모두 몰려들어 왜 얘는 왜 스킵이 안됨? 버금가 이거는? 진짜 씨바닥 찼댔 수정 두개 던져준거에 나한테? 미친새끼신가? 와 진짜 개 어이없다 진짜로 아 아니 나 보통 딸이긴 해 디아3에서 보통 딸이는 뭐야? 전살 하나 먹으려면 하루 종일 파밍해야 돼 근데 이게 단 한 번에 기현이 있으면은 난이도를 팍팍 올릴 수 있던 3와 다르게 모템 몇개 먹어봤자 정해지는게 특지 않나 엄청난 기현이 필요해 엄청난 기현이 필요해 이 하드컵 100 찍는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어렵네 핵심 기술 적에 필요해주면 20% 확률으로 광폭할 수 수요하니 일치 중갑니다 아 엄청난 템이 나와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뭐 소형돌이 데미지 3배 증가 이런거 안나오면은 소형돌이 빌드는 뭐 신경도 못 생각도 못하겠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마을에선 안 돼 마을에선 안 돼 일단 여기 웨이포인트를 찍고 여기서는 불가능해 개하쿨 아 사막을 떠돌둔 그분이군요 보기 좋은데요 제가 술을 사는건 조금 미뤄야겠습니다 혹시 밖에 거리에서 나이 든 여자 한 명 못보셨습니까 아니 이거 조명 왜이렇게 정신 사납게 흔들리냐 여기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잡혀간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기사들이 깔려있어서 자기가 거리를 대놓고 발부하는건 위험합니다 저 대신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수나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왜 스킵이 안 돼 이 대화는 이 대화는 수나 중요한 대화인가 내가 처리하겠어 버그인가 수나의 만의 소문 됐어 나 이제 스토리 잡았어 너희들의 사이드에 스토리 따인 필요없어 ают 스토리 스토리 야 59렙이 있는데? 얜 또 왜 안넘겨져 오... 저 좀만 먹을게 집에 들어가기 흐흐흐 자 죽어 선도는 개쌤 선도는 개쌤 뭐야 이거? 얘 왜 이렇게 영캐가 길어? 14분 칼데움 전망대에서 만나기 마을에서 난 돼 14분.. 14분이면은 시간 많아요 근데 저 아까 내가 먹은 고요템은 필드에서는 안나오? 아니면 확률이 낮은거임? 보통 마을템에서는 아예 안나오나? 좀 더 기다려야돼 저 하드코어 아닙니다 하드코어 유저들은 저 리리트 처음 봤을때 저 낙사패턴에 죽고 게임 지울듯 그냥 즉사패턴 시벌 그 안당하면 어떻게 안 죄송합니다 그 안당하게 못피하는게 아니지 모르는거지 그 안당한게 그게 직사패턴務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거임 모르면 죽어야지 딱히 위험해 보이는 거를 다 피하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이 게임 적당히 뭐 피 많으면 맞으면서 하는 거지 어쨌든 하드콜 유저들이 거기서 장난이게 죽었을걸요? 모르면 죽어야지 아니 뭘케 너 영캐가 길어어 10일만 남았다 너 건방진새끼 메인캔인줄 알았네 뭐임 이거? 근데 니리티에서 낙사로 죽으면은 나는 거기서 그냥 맘 꺾김 최종 보스에서 낙사로 죽는다? 니네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을디 꺼지라고 쩌 니리를 상대 안한다고 이 새끼들아 담아줄게 방금 전술 색깔이 보였는데 뭐지? 방금 전술 색깔이 보였는데 뭐지? 아 넉넉넉넉넉넉넉하 넉넉넉넉넉하 잠이 준비한 교부는 도움이 되었길 바랬지 넌 일개 불량배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날 이단자로 부르지 마라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뿅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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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뿅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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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겁으로 떠서 딴 거 위에다 마블에서 써도 됐대? 일단은 필드버스 가져야지 저길 내가 갔었나? 왜 근처에 맵이 안 밝혀있지? 여기서는 불가능해 심지어 좋은 템이 뜨면 좋겠는데 뭔가 지금까지 전설 옵션들은 다 고만고만 했단 말이지 보는 옵션들만 계속 보이는 느낌 내가 새로운 게 그냥 고나물이 고밥이야 이게 지금 전설이 핵심이 아닌 게임이 고유 같은 게 핵심인데 나 이거 추가 보상 있던데 나이도는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조건을 다정 못해가지고 고유는 마지막 보스가 하나 줬거든요 반지를 근데 저게 이제 완전 싹 코어는 아니라서 하업 너 존나 하업이긴 함 그리고 5분 남았네 결국에는 이 핵심 기술들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코어하고 반갑군요 반갑습니다 나머지 좀 애매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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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흐흠 이게 소용돌이 옵션 하나 맹렬한 분노의 위상 이게 분쇄 빌드 제압 잘되게 하는건 조건이 까다로워 뭐야 이거 이거네 행운의 적 중 선조의 메아리 위상 이거하면 소용돌이 같이 써주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제압 무기 존나봐 계속 바꿔가지고 하는거고 근데 없잖아 봐봐 딱히 없어 소용돌이 관련된게 이거밖에 없는데 싸코오라고 생각되는게 선조의 메아리 밖에 없는데 흐리 올려주는건 이미 있고 드랍으로 먹어야 되는게 좀 많다고? 야 여기 다 뜨는게 아니야? 아 저게 다 뜨는게 아니야? 그래? 아 저게 나는 그 카나이함에 담아두는것처럼 옵션 다 볼 수 있는줄 알았지 다른거구나 도감 같은건줄 알았어 음 결국에는 먹어야되네 운이 좋게 반가워요 고통과 죽음을 자초하다니 잘하셨어요 삼성 두접시간 분노채워준거 먹었어요 방폭화상태에서 분노채워가지고 소용돌이 크리도 먹었는데 이거 최하옵이었네 각각 무한위를 도는거는 뭐 다른 옵션이 있어야겠지 안냐? 아 이거 아 저거 벅사같은거 이거 디미터기 안나오 이런거 디미터기 나와야지 아저씨도 환장하네 나 얘가 지금 뭐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다 이제 알겠다 오 나 만쯤 방금 아 아 아 도망간다 우리 자세히 죽었어? 뱃뱃뱃뱃 써봤는데 뱃뱃뱃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쩝 쩝쩝쩝 쩝쩝 아멘 1라운드 갑밧다! 빅딜려! 오! 야,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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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좀 위험했다. 아... 오. 오랫동안 까지 어 와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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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 핵심 기술로 적을 처치하면 기본 분노 소모량의 20%를 돌려받습니다 오오 맥업 떴는데? 발차기 또는 돌격의 피해를 받은 후 이촌에 죽은 적이 폭발하여 주변 적에게 이천에 뽀? 흠 이천 피해는 좀 큰데? 이천이면 지금 내가 가장신들이 삼천 사천 육천 이런데 그게 워낙에 잘 안뚫는거라 흠 어디있어? 어떻게 해? 또 잡을 수 있다고 이거를? 아까 여기 있던 거를 마을에서 난데 그런게 있어? 테마 안나온다고? 뭐야 테마 안나온다 아무 의미 없잖아 테마 안나온다 일단은 맹렬한 분노의 반지 테마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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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많아 이거 퀘스트 지금 여기에 지역인 거야? 흠 시전시 사용할 수 있는 주자원에 따라 기술이 주는 피해가 최대 10% 증가 너무 별로고 30% 딜벙이라고? 10%라고 적혀있는데? 핵심 기술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 최대 20% 길로 광폭 타격 지속킥 시간이 1초 증가 왜? 왜? 이거, 지도에 표시 어 저기 있구나 일단 뭔가 강해지기 위해서 좀 모아봅시다 지금 너무 약하네요 약한 것도 보통 약한 게 아니야 개약해 너무 약해요 이 약간 빛바랜 전설이 추출을 못하는 전설이구나 빛을 간직할 귀한 돌이랍니다 오셔서 구경해 보세요 봐바 러프 당했다는데 체감이 오냐고? 봐바 러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안보여? 아 뭐야? 자 결계 또 저 지금 굉장히 힘든 바바거든요 겨우겨우 엔딩보고 80%를 초과할 때 건강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염된 수로 있는 모든 적을 짓지 캠페인 이제 다 하고 이제 이제 파밍 들어갔는데 파밍은 또 차라리 캠페인 하던 때가 더 템을 잘 주는 것 같은 파밍은 존나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모든 적을 셔츠하래 또 한 땀 한 땀 다 rent 안 돼 ase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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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흐흐흐 아니 미쳤어 진짜로 다 처리하라고 이거를?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이거 뺐다 내가 뺐다 강 준비가 안됐어 오오 7천 가끔씩 이 맛에 한다 가뭄에 콩나듯이 빅데미지 어 빅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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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s 운 rook 띄워놔나 일라붐 띄워놔 시간 좀 먹게 삼각주를 지나는게 까다롭진 했지만 포한것도 겪어봤어 이인생 이게 흐흫흫흫흫 이제 그 저주받은 엉덩이를 찾아내 시놀이 방해 치즈 지금 가자 악몽가서 템 캐는 건 아니.. 악몽을 가는 걸 모른다니까? 이제 갈 수 있나? 그래 나 여기 강해지기 위해서 왔어 여기 보상받으면은 강해질 수 있어 여기 기어는 찾아왔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손으로 대 hand을 되는 거 아랫 기 Sig 아 여덟 아 으악 으아아 으아아 으으으으으으 그래픽이 퇴보한 느낌이라고? 그거란건 아까지 그래픽은 존나 발전했는지 이거를 70화질로 봐도 수비보다 그래픽이 좋아보이소 타이어 카운? 타이어 카운 많이 발전했는데 물론 휘린드는 발전 없지만 선조의 망치는 발전했습니다 많이 세집했냐고요? 여전하지만 이 던전 끝나면 좀 세집 갈게요 그걸로 nur금지? 또 뭐야? 와우 이게 잭스야 잡아야 좋아 좋아 사실 안좋아 뭔 보스가 씨부를 탬을 안좋아 봐라 이제 지금 내가 가진 템으로 최고의 성능을 한번 뽑아보겠다 잘 봐라 일단은 팔어 템을 잘 익어주고 팔어 극확 치약 피해 감속적이게 주는 피 네 이리 주세요 자 그럼 거래하실까요 출혈적이게 주는 피해 지속 피해 제압 피해 물리 피해 기절 피해 반지는 무조건 극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 역할을 하려면 핵심 기술 피해 핵심 기술 피해 지속 기술 피해 제압 기술 피해 제압 피해 하나에 퍽 기술 피해 압 도착 기술 피해 부상 피해 부상당한 비정의 적 처형 확률 최대 3.6% 자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어어어어 죽은 적이 폭발 양손 무기 40% 확률로 이거는 어따 달 수 있는 거지? 장갑도 40%에는 똑같이 아아아아 허용되는 아이템 유형이 있구나 여기에 그러면 여기다가 소용돌을 달고 왓! 3.1% 2.1% 2.1% 적당한 비정의 지방 3.1% 3.1% 3.1% 3.1% 4.1% 4.1% 4.1% 4.1% 전설분해를 해야되는구나 내가 뽑아보자 한번 뽑다가 기어이 나올줄 누가 알아 지금 몇개 있냐 지금 나 400개? 100개? 가장 싸그려 도끼도검 한손을 해볼까요? 장갑 추천한다고? 장갑도 유니크가 아니긴 하네 적을 기본기술로 공격하면은 다음수단의 핵심기술이 주는 피해가 6% 증가합니다. 적을 기본기술로 공격하면은 다음수단의 핵심기술이 주는 피해가 6% 증가합니다. 딱 괜찮긴한데? 나 평타 치니까? 이러면은 갈수있는 장갑을 찾아야되는데? 어 또 나왔네? 뭐야? 그 다음에 또 뵙죠 덧써 그냥 장화 ㄷㄷ 지금 소용돌이로 갈아탈거라서 아니 소용돌이로 갈아탈려고 지금 빌드 바꾸고 있는 거잖아 이 씨부러 시끄러 알지도 못하였어 핵심 기술 피해 22% 근거리에 있는 조격이 이거 꽤 괜찮거든 옵션이 잘 떴어 이거 강화해서 쓰자 그리고 위상 소용돌이 이거는 근데 데미지 너무 약하다 그지? 별로야 차라리 크리어 확률이 리우 리우 아 이건 반지네 건자 어차피 이게 좀 쓸모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먹으면 되지 아까 하지마 지금 세팅을 완성하는데 집중 집중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자 모두 환불하고 잠깐만 출혈도 걸 수 있구나 더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나 출혈 적에게 뭐 없나 기절 기절 아 이게 이게 보조 같은게 20% 확률로 기절 시킵니다 기절 한번 볼까요 기절 키워드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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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이런건 군중재형가 기절은 기절 기절 상태에 대한 저 극대 확률 이런게 있네 그러면은 나 또 좀 좀 더 좋은거 하고 싶은데 에이씨 어차피 똥옵션이야 지금이야 어? 금이야 오기야 하지 일단 도려내기로 출혈을 걸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로 턴을 걸고 아 도려나 이게 소용돌이도 출혈이 되네요 애초에 이게 근데 배는 무기인가요 배는 무기네요 그러면은 출혈을 걸고 이거 둘다 출혈을 쌍출혈하면 되지 이것도 분노 수급하는데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네 집게라 함성은 무조건 필요하고 저기까지는 2위가 없고 그 다음에 전장의 함성이냐 도전의 외침이냐 거든 전장의 함성은 데미지는 늘어나는데 이 도전의 외침이 이 분노 생성이 있어 그래서 요로케 주고 요렇게 주고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차기 또는 돌격의 피해를 받은 후 죽은 적이 폭발하거든요 천 돌격으로 돌아다닌다고 치면은 돌격이 뭐야 근데 돌진 얘기하는건가 발차기 또는 돌격 발차기 또는 돌격 발차기 또는 돌격 아니 이건 돌진인데 저건 돌격이고 돌격이 따로 있나 그냥 아니 번역어류인가 기본에 있다고? 없는데 이게 돌격이야? 이게 돌격이야? 돌진 맞는거 같은데 시뻘 왜 게임이 이렇게 돼있냐? 여름어? 여름어? 네 여기서 안 들어 보는데 되나? 텍스트 음성변원 뭐가 있어? 텍스트 언어 게임과 자막이 언어 게임 텍스트 아 여기 나가야 되는구나 에이 돌진이겠지? 귀찮다 그지? 돌진일거야 그 다음에 무자비 무자비 함성 시간 증가 3초의 기간 3초의 기간 3초의 기간 기미하다 찍기에는 낭비다 그지? 취약 만들어주고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집결 함성으로 자원 생성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출혈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 뭐야? 그 다음에 기술이 뭐야? 그 다음에 기술이 뭐야? 장소 장소 잔치 망치 대검 뭐가 더 센거지? 망치가 774 대검이 821 대검으로 치고 양손무기상식 극대화 피해가 증가합니다 제압으로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소모하는 분노 100당 이게 좀 말이 안 돼 분노가 최대 최대 100인데 핵심 시야 지야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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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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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еры 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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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집니다 재사용 감소 무기 스왑을 해결 때문에 이거는 칠혈 데미지 증가 출혈 데미지 증가 도전의 침 피해 감소 도전의 침 피해 감소 좋아 이것저것 해봤다 자 이제 시험의 이로 오를때다 전재산 얼마 안되지만 다 꼬라박음 보석도 박으러 가야지 으흐흐 뭐에요 군중 제어에 효과를 받는 주름철 익대하 피해 기본 무기 피해 저..저..적처생 지속 피해 제압 피해 어차 치약한 적에게 피해 최대생명력 스읍 어르신 별 영향이 없네 간다 시험을 받으러 간다 저 20번 떴어요 웃지 마세요 진짜 개 짜증나니까 진짜로 저 웃음이 나와? 간다! 어디로 가야돼 이거 자 나의 컨셉은 박치기 한 다음에 적을 2초 안에 끔살시켜서 폭발시켜서 다 죽인다 그런 컨셉이에요 대충 그런 컨셉 정해는 어둡다 정해는 보스는 한땀한땀 싸워야되고 간다 보여준다 왜이든 정해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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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바나나 으아아아악 똥 으앜아악 따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앜아아아아아아이 으윽 으윽 아아악 으윽 으윽 뭐야 어디였어야 되지? 무슨 일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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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80% 왕위로 나오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나보지? 자, 여러 마리 나오면 사귀겠지? 뭐지? 따아이! 뭐야, 저 선조 왜 이렇게 악해? 가짜 선조야! 저기 가짜 선조야, 저 새끼?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 이게 아까보다 센지 약한지 겁나 애매하네 안 보면 잘 잡는데 근데 한 방 한 방 뜨는 거는 겁나 약하단 말이지 그지? 아까는 막 몇 천씩 떴는데 근데 잡는 속도는 또 빨라 존나 애매함 지금 아 아 네 어 그래서 아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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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실한건 자목들 박치기 당하면은 다 터지면 그냥 원룸이는 만약 킬인데 성능이 다 를 수킬에 70도 밖에 안된다고 해도 모르시건가요? 안거리죠 그냥 총농치임 이거 생각보다 잘 도는데? 게임 초기보다? 분노 수급기가 좀 많아서 그런가? 원래 거의 못 돌았거든? 생각보다 잘 돌아? 글쎄요 러블라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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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잇 나 근데 성능충이 바바를 하나요? 뭐해 니 퐁소리가 뭐야 대체 누가 injun거지 바다가 성민인줄 알았으니깐 뷔인 제품리 뷔인 제품리 흠 아 왜이C 이것도 뭐야아 뜸치면 도망다니여 팝치네 모여있어서 얌전히 맞아주면 안돼? 도망다니여 그래 그렇게 말줄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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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흠 흠 강할지도? 아까보단 나은거 같.. 아까보단 나은거 같애 그치? 흠 흠 흠 기본기술 pf로 3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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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출혈 양송검 전문성 빅출혈맨 반낭자 신당에 불을 붙이라는데 저기구나 정박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요? 그 모시기 던전 가려면은 난이도 올리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아까 한 번 해봤고 그냥 어디 가면 됨? 베테랑의 난이도 바꿔야 돼? 베테랑 베테랑 아 베테랑 올리면은 나오네 보통 안나오는구나 딱대 나 시험대에 오른다 강함을 시험할때다 강함을 시험할때다 강함을 시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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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연기사에서 와 존나 퍼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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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다 피해야되는데? 딜은 괜찮게 들어가는거 같은데 아이씨 야, 죽였다 이거 푸시 안 나와 으아아악 뽑히고 아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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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밀기 아니 얘 피읍도 없는데 뭘 이렇게 피가 많이 달어 와 존나 아프네 아 이거를 가뿐하게 깨야 의미가 있을텐데 야 템은 존나 좋아 907 몽둥이 쓰자 몽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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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아니 몸빵 어떻게 올리지? 당장 여기서 초기하기 일단은 여기는 뭐 딱히 양손무기로 기저시킬까? 광본중첩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도광효과 취약까지는 찍고 보강 직접 피해를 주거나 받을 때마다 추가로 기병선을 이거 보강할까 차라리? 도전의 외침 철가피부 철가피부 박치기 박치기 피감 피감 보강 피해 감소 멍거리 피해 감소 아 이거 오 5초 동안 피해 감소 정의에 대한 피해 감소 5 5 5 일단 이건 찍어야... 휠을 도는데? 너무 아파! 하하하하! 나머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거 한다고 크게 달라질까 하자 스킬 포인트 부족한 게임이었구나 이거 이 생존 퍽을 찍으니까 이게 여기가 파밍이 개꿀이긴 함 템이 내꺼가 좋아 일단 모든게 내꺼가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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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흐하악!!! 아악! 족댔다이고 이거 어떻게... Fat이야 이거? 겁나 아픈 데 이건 아까보다는 나아졌어 근데 아까는 개기지도 못했는데 이제 개기기나 근데 포션이 점점 줄어듭니다 스펙 문제인가 어, 부안스턴, 부안스턴 아,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이상한 잡템들에 각인 시켜놔가지고 아아앗 а앗 아앗 pielt 진짜 젊나 아프네 이 개기시마컵들 벽궁이 우근 효자네 근데 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하하 아저 아닌가보고 여기 아직 아닌가봐 랩차 오는 좀 물인가본데 이게 뭔가 이게 레벨이 5가 차이나니까 못 버티나봐 그래도 좋은거 먹고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안 발렸단 말이지 인센트가 이게 문제네 계속 바뀌는 템에다가 인센트를 박아버리니까 유통기간이 젊나 짧음 뗄 수가 없음 근데 다시 얻어야 돼 와 이런거에 박았어야 됐는데 하필이면은 가장 쌉코에다가 시발 하하 그래서 결국에는 레벨을 패야된다는건가 이렇게 50레벨까지 올려야 되나봐 저거 돌려면은 사실 모르는 안되나본데 이게 좀 멀리서 치는 직업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렇게 비벼야 되니까 아니야 템은.. 아니 딜은 괜찮던데? 딜은 그냥 프리딜 하면은 할만하던데 근데 저 선조님.. 좀 멍청해 프리램들이 이상한 데로 가 아 맞다 나 강화할 수 있지 강화를 안했구나 강화를 안했구나 강화의 존재를 잊고 있었네 강화 Gesicht 너 막 하는거 아니냐고? 어차피 네번째거 못하잖아 나 좀 쎄졌나? 강화해서? 강화하면 데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아이템 위력이 15 올라가네 달아졌나? 다시 가볼까? 안 달아졌던 것 같은데? 전설 무기재료? 이거? 아 그러네 괜찮아아! 어차피 다 이미 없어 나중에 디아블로 모르냐? 전설 시발 그냥 한 열 몇 개 주워가지고 이 중에서 뭐가 쓴 거나 다 쓴 거나 다 버리는 게 이 디아블로의 삶이야 자 이건 렘 났잖아요. 아까 기사장은 오직 렘 목걸이 저지 불가인 상태인 동안과 그 후 4초 동안 이동도가 증가하고 저 타일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어 뭐야 신진하고 힘없는 자 도와 도움이 필요하오 저지 불가 1번 스킬 하나 있습니다 그 함성 치면은 저지 불가 된거 있는데 이거 즉결 함성이 저지 불가 거든요 도끼의 신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면 도끼를 파괴할 수도 있을 거요 탁자 위에 놓인 나무꾼의 도끼를 가져오시오 도끼를 성수에 담그시오 시작하면 악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this EU could see 이거 왜 마음을 저희가 우민이 막 달래 다음 나한테 거네 이제 우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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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의 우민 Cost 우민이 우민이시 우민은 우민이에 뭐 경험 잘 주네 이나리오스 날개 뜯겼는데 미국 가셨는데요 민대수정 두개 진짜 보상 맞다 영향받아야 되지 영향받은 오카츠 깜빡한단 말이야 퀘스트는 다 받고 다녀야지 푸지판 찾기 푸지판 찾기 푸지판 찾기 뭐야 잠도 개딴 같은거 줄까면서 시간이 더 필요해 음... 어... 항상 이 상태여야되는데 이게 옳게 된 바바지 레벨업이 생각보다 느리네요 근데 이게 디아3 생각해보면 디아3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레벨업이었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템옵션이 진짜 까다로워졌다 쓸만한 레어를 찾아야되는데 고 레벨 레벨도 높아야되고 옵도 좋아야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딱 전설옵션 딱 붙어서 딱 쓰려고 하면은 다른게 떠가지고 또 거기다가 진짜 죽지않은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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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반 몰이 되게 쓰러졌어? 이렇게랑 전설이 됐어? 잠깐만 뭔가 선수의 그룹 관련된거 같은데 제발 기현 에헤이 씨뻘 아 아 이거 행운의 적중이구나 아 이게 그냥이 아니었네 행운의 적중 옵션이었네 왜 행운의 적중 올렸어야 됐네 어쩐지 잘 소환이 안되더라 아 생각보다 엄청 좋은 옵션이 아니었네 이게 헷갈림 행운의 적중 나오는거 보면 잘 뜨는거 같기도 하고 소홀의 적중 아 아 분노 개모잘라 에헤이 출혈 피해 아 아 아 아 좀 더 기다려야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나 여기 어디 들어온거야? 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하고있네 여기가 어디여? 좀 더 기다려야 돼 죽어라 뭐 레벨업이 곧 되겠네요 그래도 어디야? 어디야? 여기 있다 아니 아 아니 전설 옵션 개쩌는거 안나오나 진짜로? 이 난광을 타겟 시켜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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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벨 패스 그래도 아 아 아 아 아 아 무기 숙련 기술로 직접 피해를 주면 무기 숙련 기술이 뭐야 아 아 이거 얘기하는건가? 무기 전문성? 아 아 아 피감 4% 제압합니다. 추가 자원 생성 아 이게 스킬 포인트가 슬슬 겁나 모자랐네 경피감이 답인가? 너무 약해요. 오늘 안에는 신이 될 줄 알았는데 택도 없네. 시간이 더 필요해. 다른 바바는 어떻게 치고 있지? 나의 창의적인 빌드 상대가 보이는데 창의적 창의력이 항상 자신만의 빌드가 옳다고는 할 수 없죠. 다른 바바였을 때 어떤 걸 쓰는 거지? 내 특성을 어떻게 찍어서 세질 것 같지는 않은데 내 특성은 공격의 연구가 없는데 내가 잘 문져를 볼 수 있겠다. 나의 창의적 지점이 조금 더 필요해. 나의 창의적 지점이 조금 더 필요해. 어? 펀드전은 길나 쎄 태어날 때도 쓰였어 얼마 안 나와서 그렇게 scree scree 아 우와 어떻게 з하네 수많은 페드를 되어라 일단 돈 좀 확보하죠 팔아서 진짜 장난치나 나랑? 이 한 번 빠지고 싶어? 템 주는 코라지가 아주 신새끼들인가? 이게 나는 삽코어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행운의 적중이 떠야 저게 나오는 거라서 삽코어템은 아니 행운의 적중 확률 21% 무기고 6초동안 강제로 해? 이걸로? 이러면은 강제로 올릴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데미지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바꾸면 되거든요 이러면은 데미지 살짝 약해지긴 하는데 데미지 살짝 약해지긴 하는데 뭐 해보지 뭐 확 잘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 전문성도 행운의 행운으로 하자 이러면은 바로바로 볼 수가 없네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나와 저 확인할 수 없어 으흐흐 여기 자라지게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저거 분납장난해 진짜 근접시발 좀 그만해라 좀 어우 진짜 근접시발 근접시발 아 물량 업그레어 지금 30냉까지 했는데 아쉽게 모르는 건 아직 안했어요 왜이래 왜이래 나 저거 귀 안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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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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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뭐야 왜이래 아이 불신께 진짜 아 아 진짜 별 병신짓 다하네 이 이 시뿌라 개똥겜새끼 이런게임은 하드코어로 한다고? 하드코어에서 쇼어 왜이래 왜이래 하다가 뒤지면은 참기 기분 좋겠다 아주 그래놓고 이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제작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 안진다고 그냥 약관에 써주면은 진짜 책임이 없는 줄 알아요 재단? 재단으로 스펙업 하는게 근데 이미 있어요? 물론 조금이 조금씩 강해지긴 하겠지만 어느 날 밤 타비시가 거울으로 오더니 봄이 사람으로 변했다고 비명을질러댔어요 토로범과 전 배꼽을 잡고 웃었죠 드로이드? 흐흐흐흐흐흐흫 그랬더니 그는 그 녀석들 소구를 찾아서 자기 말을 증명해줄 때까지 때려주겠다고 했죠 이걸로 끝이군요 하아 아, 타겟슈에게 알려야겠어요 상공기념으로 한잔해야겠습니다 난 보지도 못했어 랩에 뜨나? 먼저 상호작용이 있다고요?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저기구나 지능이 2위 증가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 저기 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이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저기요? 뭐야 여기 목줄이가 진짜 혼나와 뭐야 왜 이래 저런 재단같은거는 시즌제 되면은 다시 해야되나 그러면 진짜 있긴 거의 안할거같은 사람들 패시즌 열렸는데 저걸 또 해야된다 나 안할거같은거 야 보물고블린 장소 속도가 잘하졌어 쎄지긴 쎄졌다 나 어제는 저거 죽이려고 간나 하루종일 따라다녔는데 저거 죽이려고 하루종일 따라다녔어 진짜로 확실히 저거 딱 때려보니까 쎄지는게 느껴지네 그래도 도살자 많아서 뒤졌어 무기를 6번 교체한후 173에 보강을 걸었습니다 저것때문에 좀 많이 많이 생존이 오르겠는데 나 지금 무기교체 빌드라서 좀 더 쿨이 짧은거 없나 좀 더 쿨이 짧은거 없나 거대한 악마뿔 되찾기 하하 레벨업 좀 빨리 한 번만 없나 이제 46인데 다시 한번 도전해봐 좀 더 쎄졌으니까 안될거 같애 아니 경험치 요구량이 오져 보강상태에서 피해 감소 2% 보강상태에서 피해 감소 2% 내가 이러는 이유는 위상이 존나 맞없어서 그래 위상이 맞으면 좀 신나게 하겠는데 존나 쓸데없는 위상밖에 없으니까 던전 위상이 쓸모있는게 거의 없어 다른 직업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쫙 읽어봤거든요 봐봤고 근데 별로 끌리는게 없던데 끌리는거 이미 먹었음 삼업이 국룰이구만 재도전 마을에서 난 돼 나는 악몽을 가겠어 악몽을 가겠어 아 경로가 부족해 경기가 안 돼 경기 나 부족해 나 좀 쎄졌는데 그래도 좀 타미영어 같다고 아까보단 나 격쿵 이게 쎄거 맞냐고? 야 아까는 여기서 개같이 뒤졌어 계속 썰렸어 존나 쎄진거임 지금 아까 존나 썰렸음 그냥 눈물 눈물 썩 빠졌음 여기서 으어어어 porr 쓰허 쓰하 잡는다 잡을수 있다!!!!! 할수 있다!!!!! . , . . . . . . 안 돼 아이씨 졸나 아파 저거 일반 문 맞나 저거 아니 나 포션 더 잡어 아이씨 짜증나네 이 정도면 그냥 파밍 할만한데 이 정도면 파밍 할만해 마약서 채우라고 아니지 던전은 뭐라고 생각하는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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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일반부터 잘 더 줘요 소형돌이 등급 템 랩제 차이보소 저기에다가 전선 옵션을 발라야 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도착 이렇게 오 아이씨 아이씨 유아아 스스스스스스스스라 렛 소형돌이 프로이 아이씨 저거뭐야 번쩍번쩍 고맙습니다. 여긴 어떻게 미는데 보스를 밀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스가 더 쎌텐데 티무건엔에는 뭐 몇개는 되긴 한다고 하는데 거의 이 게임 거래가 계속 이유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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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하네 더럽게 안 죽네 진짜네 깨져 자 취약피해 극피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다 유효업이네 아 아 또 갈게요 암몽 가면 신성무기 나온다고 또 시퍼를 시퍼를 하 아 아 아 아 이런놈들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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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갔어? 어디감? 좀 더 기다려야 해 저기 슬슬하게 죽어맞이했네 여기인가? 오마이갓 나 벌써 토 나오려그래 여기 신성한 의술사 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야 나 쎄졌는데? 확실히? 여기? 가슴전설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게 생균이 보장된 가차인걸?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죽매가 자꾸 지랄이네 나 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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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강옵션 하나는 무조건 퀴즈이구나 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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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역? 잠깐만 끝난게 아니야? 흑잇 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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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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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псих 모든 적을 처치하네 여기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 일반 에메랄 나오나 아휴 아휴 안 돼 안 돼 아니 여긴 왜 던전이 길어 밑에 대전당이 가장 긴 던전이야? 다 잡으래 이거는 정에만 학살하는 빌드는 못쓰겠네 턱하면 다 잡으래 턱을 아는 빌드는 못쓰면 턱은 잊으시기까지 턱은 잊으시기имал 에피아엑 턱은 잊으시기까지 턱은 잊으시기까지 턱은 잊으시기까지 손톱님 소환쿨이 짧게 느껴지는만큼 잡는 시간이 긴거임 하도 오래 잡으니까 이게 한 무리당 쓰는걸로 같이 느껴지는거지 아 저 근데 저 신문관 스킬 진짜 짱난다 진짜로 성광판 맥을 싹 뜯어버리네 아 봐봐 아니 핵앤슨에서 저런거 오바야 저거 탁 끊기면은 뭔가 핵슨이 아니게 된다고 피할수도 없고 저 찰라의 스턴이 너무 따뜻해 근데 지금 보니깐 저 손조가 나와서 휠을 돌아주는데 데미지 거의 아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근데 나는 펀드가 쎄가지고 저거 쎌 줄 알았는데 별론이네 그래서 면접도 아 그냥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데미지가 좀 차이 많이 나서 그런가 별로 더 좋은 무기도 없네 더 좋은 무기는 레벨이 아직 안 되네 아쉽지 관장 방어로 이동 이 게임이 무기 수업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주력기술 무기만 데미지가 높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옵션만 보고 이게 뭐야 인데이 엘리트? 난 엘리트 괜찮던데? 마지막에 그 모기 유출까지 돼야 돼 오오 그 모기 유출까지 돼 아멘 크우 breakout 윽아하 좀 아으 오오오오오 어오어 어엻어 안 돼 안 돼 맞$ compris 이 팩에 다 맞مر 이이 터뜨렸는데? 기다려야 돼 오오오오 하아 이거 설마 처음부턴가? 아 마지막에 그 세 개 다 맞아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해 시간이점 비교로 놀라 아파 남모?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와아 저 겁나 아프네 못 버티겠다 이거 벌써 하나도 안 남았어 준비가 안 됐다 아까 어떻게 뺐지? 너무 아픈데? 저거 평타를 못 피하겠는데? 너무 아프네 그럼 이거가? 나하핀 하나하나? 둘다 하나하나?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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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다 으아앗 으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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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앗 으아아앗 쪼로 그냥 해줘야겠다 아악! 와아악! 딱 1억 모자란 것 같은데 1억 아악! 아악! 나뭇건 가져가세요 전해할 수 없는 물건이군 수리에 6만원 들어 포션 하나 빨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더? 보통 치유물약 어느새 체력이 많이 늘었네 아악! 극확! 어? 언데드 처치 이거다 흠 이게 누가 봐도 언데드잖아 이게 처트는 처트 버프가 있어 근데 두 번째부터 집중력이 이게 패턴이 막 모르면 죽어야지 그런 패턴이 아니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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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안 됐어 미친새끼들 존나 아파 모두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미친새끼들 존나 아파 미친새끼들 존나 아파 미친새끼들 존나 아파 이제 포트 안 좋은데? 대단하니까 석탱해서 지르다 조 коли 도본 notamment 어!! 오!! 안돼요 길고오오오오 seizures 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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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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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속도? 어? 주위에 출혈하는 적 하나당! 좋네 지금 이게 지금 야만히 출혈도 있거든 나름 파열 등급 받는 치유량 댕감이 필요해 지금 너무 아파 이거는 이걸 포기할까? 이거 거의 못쓰는 것 같은데 거의 못쓰고 있어 지금 저걸 쓰려면은 쿨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안 끝났어? 설마? 끝났어? 끝났구나 대탄복 .. 혓..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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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지 50에서 70렙 신성 아이템과 고유 아이템이 떨어지셨습니다. 개같이 뒤지는거 아냐 이거? 지옥의 물결 성역으로 세워들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선물을 지닌 고통받는 영혼들이 이 땅을 배회합니다. 그 선물을 손에 넣어 일곱 지옥이 군대와 맞서 싸우는 데 쓰세요. 주기적으로 지옥 물결이 융성합니다. 변종 일권불로 획득하고 랩의 특수지역이 생겨나 보네 데치 stopped 흐흫 주기때문소로 획득돼 랩의 특수지역을 anos 전설이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아 이게 전설이랑 레어랑 최대 부트 찍는 수치가 차이가 나는구나 옵션 자체가 그럼 여기인거야 지금? 지옥 물결의 융성? 여기서 근데 악몽에서 내가 레벨업 할 수 있을까? 쟤들이 얼마나 쎄겠어 쎄봤자 얼마나 쎄겠어는 55네? 왜? 뭐야 나 뱀데? 나 강할지도? 종속이 확실히 빨라졌어 오케이 말투기 안 죽어 근데 버그임 컷 으어어어 야 돌이 안 죽어 야 돌이 최대 저기 돌이 안 터짐 bruk ㅋㅋㅋㅋㅋ 머리 안 터져 근데 이게 뽀삐 뽀삐 스킬이 좋네 밀어서 퀸 걸면은 프리빌이라서 나쁘지 않아 벽콩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벽콩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오오오오오오 뭐이구 벽콩각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뭐야 이거 175개?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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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개? 175개? 뭐 어쩌라는 거야? 크흠 캡을 들어 적어보거든요? 어? 아아 아아 어이구 나는 그가 아아 아아 뭐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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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원하는 브이 파밍하는 거에요? 무기부터 먹어야겠지? 근데 내가 지금 쪼렛이니까 쪼렛 무기가 나오려나 보니? 39개 밖에 안나왔어? 존나 많이 잡았는데? 차 안나오네 저한테 여기가 한개도 안나와 얘들은 뭐일? 내가 팔리는 새끼? 좀 나왔네 50개 레벨 뺐다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26% 이거 감속이 있거든 하나? 피감을 찍어야겠다 125개 여기는 또 125개네 아 목걸이에 조이가 있구나 뭐야 이 새끼 존나 쎄 뭐야 저 53렙인가? 선배님 대단하시군요 선배님 대단하시군요 존나 조금 더 기다려야해 몇개 안주...안주...안주...안주...안주...안주...안주...안주 당은게 있네 이게... 이건 수수께끼네요 랜덤이요 완전 무기가 제일 낮겠지? 근데 이게 랩제가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스마트 드랍으로 내 레벨이 맞게 나오나? 수수께끼는 3개에서 4개? 그래? 여긴 70입니다 수고해 블러바글 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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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ㅅㅂ 어 갈뻔했다 올라왔다 맞는데 맞으니까 딸피 되는데? 신납이였덩이였다 좋지 굳이 저런 애들을 어어!! 이게 3명의 신단이야 잠깐만 으어아아! 하하하 돈 쏟아진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물량 없어 물량 없어! 헤이! 스탑!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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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육 오오오 свет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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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과과 템과과하고 얘기했다 . . . 후우 딱 3억까지 아 무기 이것도 좀 더 기다려야 해 아 투고도 허팝은 뭐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보석도 업해가지고 막 하나만 박아야 그나마 좀 효과가 나오겠는데 뭔가 아 나 그리고 이제 그거 없어? 어 필요 없지 행운해졌죠 음 취약한 적에게 주는 필요 파티? 어이 이런건 나약한 자들이 하는거야 기억해라 아 강아 뭐야 뭐야 신성? 신성이 불급이 아니구나 뭐야 뭐야 이거 얘들은 병에 안 죽으면은 총 안달아볼까요? 흠 오 오 오 쌍 오 깡깡 수월렛 얘도 슬버바네 근데 저 새끼 51렙인데 뭘 안쎄 뭐지? 나랑 오사 안할 차이 나는데? 선배님! 보여주십쇼 장치의 파워를 뭐지? 아이씨! 제대로 쳐봐요! 아니 왜 저랑 제가 두 명 있는 느낌이죠? 51렙인데? 51렙인데? 모든 난투 등등 아니 이상하다 어? 저 새끼들 민망하니까 저한테 갔나봐 아이씨! 아니야! 깜짝이야 나 115개 모았다 175개로 한 번에 까는게 제일 효율이 좋나 근데 이거 뭐 많이 돌아본 사람이 없겠지 게임 나온지 얼마 됐다고 처음에는 어차피 내가 팀이 없으니까 수두께끼인가 많이 나오나봐 맞으면 저격하네 지금 필요한게 없어 필요한게 없는게 아니라 다 필요해 모든게 다 필요해 근데 어느 부위가 필요한지도 모르니까 내가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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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많아서 뭐 하..뭐 돌리기엔 좋네 비빔기엔 좋네 손이 울렸어 뒤택 도망간다 아 저거는 상성상 안좋다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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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으면 반토막 난다는 걸 안 이상 나는 이미 하드커 유저이 아 죽으면 안되네 지금까지만 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33개 제니 돼있으려나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아 아 아 아 석템 오오오옷 오오옷 오오옷 오우 달라고 달라고 얼마 안 남았어! 기다려요 오호~~ 한 무리에 bid 하나 나오네 이놈 오 뭐야 영혼의 힘을 물러나지 않는 악 화노 이게 왜 맞아 이게 게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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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언젠가 선배님처럼 되겠습니다 오 신성 이게 그러니까 디아블로 2의 그 엘리트 아이템 그런 개념이라 이거지 엘리트 아이템 그런 개념이라 이거지 네 개 남았다 네 개 남았다 저기 가는 길에 먹겠지 네 개 정도는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단 하나! 망쳐봐서 쐈었다고? 어이 그때 그 찐따 같은 난이기잖아 지금도 찐따긴 한데 그때랑은 차원이 다른 찐따인가 슈퍼 찐따 뭐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상자 있었는데? 이상하다 여기 상자 있었는데? 125개 아니야! 아까 175개 있었어 아우 좀더 기다려야 돼 아우 아우 뭐야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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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아니 아까 분명히 저기 있었어 내가 저기 픽을 딱 찍었다가 설마 저걸 기억하지 못하겠나면서 픽을 지웠는데 아 오 오 이 아 아 아 아 말씀 아 으 으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가 이 자식아아 아 저 ㅈㄴ 장난해 저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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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장어 먹었어 이기사 내 버섯 어 어 어 어 어이 씨 자 지금 마을가서 가야돼 아 아이씨 진짜 이 개씨 빨갛지 일로와 두 번 맞아야돼 오오 씨발 살 수 있는데 어? 이지랄더러 뭔가 스으으으으음 여기서 제 디아블로4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라만라드니에 역작 보유한 분노 1당 이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주는 피해가 0.2 메초 2, 분노 2라 왔습니다. 아니 이건 지금 못쓰겠는데? 데미지는 문제가 없는게 어차피 이걸 쓰면은 이게 지금 끼면 일단 분노가 빨린단 말이지 아무것도 못해다 지금 저거 끼면은 아니 지금 내가 초당 2 빨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 뭐야 왜이래 아 진짜 아 진짜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상자 깔아가야 된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 대접했는데 인거 물 날아갔잖아요 저 분리자도 고소합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 갈거에요 변호사도 선임하겠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에요 남아있네 근데 이게 지금 끼면은 487에서 473 너무 약한데 5 5 6 6 6 6 7 9 9 10 10 안 줄어드네? 이 무기를 칠 때만인가 보다 사고 있는다고 적용되는게 아니네 아아 이 맵에 뜨네? 아 뭐야 내꺼 어디갔어 그러면은 170호 상자 설마 이게 여기 있는거를 캐스트에 깨야 나오는건가? 아까 수수께끼의 상자였거든요? 없어요 누가 깼어요 이거 랜덤인가? 수수께끼의 맵에 안나오나? 어흥 이런거가 뭐야? 아까 미니멘에 상당히 떴었어? 그러면은 저기 가려진 부분은 있나? 넌 낭만이 없네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랜덤으로 나온다잖아요 대화관 통한 낭만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관 통한 나 부족해 졸라드게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저 이리 와 좀 이제는 저 신성 전설을 먹어야 되나? 이거 다 그거지? 군중 제어 상태에서 부상당하면은 4초간 저지불가가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얘는 다섯 번 강화되네 한 번 더 강화되는구나 저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은 상품 뭐야 근데 어 뭐 여기가 없어 상자가 어? 외상자가 다 없어 어? 왜 상자가 다 없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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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라 오 이거 할 수는 없네 왜 안보이지? 갑자기? 아, 얘만 들어가게 보이는구나 야, 없었어 어 야, 아무나 아무거나 까야 되나? 아까 그게 레어 상대였나봐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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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쓸모 없거든요 이거 아, 못삽겠다 하나 까봐 일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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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이 장난치는건가 지금? 제가 여기서 엄마가 개고생을 했는데 어? 어? 보물고블린도 전설을 줬어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안 schneeg거 응 이럴 으 으 으 으 아 으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안 죽는다 애들이 미안합니다 여기 저기 애들이랑 클라스가 다른가 보다 아 충격적인데 근데? 나 이거 개고생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레어 하나 나온다고? 쇼킹하구만 뭐야 저기 전설이 있는데? 왜 저기 전설이 있어? 못겼나? 다른 사람이 잡은거 이거? 아 전설을 못 봤을래 이거? 아 이거 딴 사람이 잡았나보죠 여기를 이중타격을 2초 내에 두번 시전하면은 먼지 돌풍이 일어나 대상지의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중타격 이중타격 어 이거 횡행 끝나기 전에 빨리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게임 부셔버린다 부셔버린다 소형들이 끌어적이 없어요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부셔버린다 어어 와 레벨패터씨 하하하하하하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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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레버컨 오 더 희망 그런데 헤드로 야 너네 평타 좬나 센데 이제 저 라말라든이 있어어 있어서 그런지 평타 빌드 하나 만들어볼까? 어차피 소용들이 코어도 없는데? 장화 장화는 내가 좀 괜찮은 거 있는데 장지 같은 거 없고 싶은데 장pre다 데미지가 구린건 근데 잘했어 그게 마지막 실수가 될거야 미안하오 지원이 필요하오 따라오시오 절가시오 감사하오 뭐야 이거 이미 한건가봐 그 센터 이벤트는 내가 못겜 저게 존나 세던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겨우겨우 도는 수준으로 온거라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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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아 장랑운드 앞보고 이거 뺄 때는 아니지 않냐고 뭐야 저거 먹어봤자 뭐 인보물 족박이던데? 레어 하나 나오 얘를 잡다가 나오는 템도 있어 저거 기대 안 돼 이렇게 기대컨을 해주고 지금 정교한 기대컨 죽이니까 방해하지마 뭐라 이거 방랑운드가 나보다 센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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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력은 괜찮은것 같은데 단연짓만 어떻게 해 여러분 아 아 아 아니 다운받게 안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슬슬 시간압박이 이거 잉걸리비로 모은거는 리셋돼요? 아니면 계속 유지돼요? 리셋이라고? 잠깐만 잡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 맞췄 오 준비가 안됐어 분노 분노가 최저일지 생성하는 펄펄펄 저기 왼쪽 아래 시간이 더 필요해 138개라서 125개짜리 나오는게 됐습니다 아 75개 ㅈㄴ 미안해 앗 10개 오! 10개만 전범 부대 다신 법사는 뭐야 분노가 더 필요하다 아니 이거 1분...몹이... 준비가 안 됐어 6개 4개 3개 어 무기 없어 아이씨 왜 안나와 좀 더 기다려야돼 어! 어 안 돼 Jup 아잇씨 바닥에 두개있다고? 아니 어차피 이게 까닭 없었을듯 인생 어차피 레어였을거야 이건 뭐야? 최저읍이야? 최저읍 너무하네 다시 법사 찾아봤는데 법사 패시브까지 총 동원하면 생존기만 3개에 총 7중 나생문이다 키키윽 이거 맞냐? 진짜 키키윽 프렌즈로 전직하기에는 뭔가... 프렌즈로 전직하기에는... 애매하죠? 프렌즈로 전직하기에는... 나중에 갈지 뭐... 얘는 강화 이제... 하면은... 너무 재료가 비싸가지고... 쟤가 딱히 또 코어도 아니야 이 마을도 동선이 참 짜증나네 물약 획득 확률 10 플러스 11%? 목걸이 신성 목걸이 모든 원소 조항 16% 별로다 신성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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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바탕 여기가서 파밍했는데? 딱히 뭐 재미는 못보는 모습이에요 신성 지팡이 .. 왜 주장입니당 순두둑 중등 참고가 있냐 하드코어 100렙 찍는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금방 100렙점도 찍고 사람들 다 할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 일이야 첫 휴식이 생겼네 이 부자새끼 다툰 악랄한 새끼들인데 백렙이 쉽지가 않아 어 게임이 보석은 뺄 수 있다던데 근데 이게 악몽은 던전이 뭐 또 달라요? 뭐 주는게 다름? 딱히 뭐 없는거 같은데 차이가 악몽 던전이 따로 있다고? 악몽 던전 또 어디가 그냥 가면은 던전이 있나? 재료 있어야 된다고? 망치에 속삭임 좀 더 기다려야 해 좀 더 기다려야 해 흠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곳이 되겠군 그 자와 비슷한 자들이 많다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망자의 속삭임 이쪽 다 하면은 끝이긴 하네 와.. 와 장난 아니다 진짜로 개쌈노가 나야 진짜로 좀 더 기다려야 해 점검 있다고? 흐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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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fá ras 흐흭 맵제가 안맞네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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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해겐 슬래시지 체빌로바의 도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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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이야? 스토리를 깼어요 계속 5렙 차이나는 애들이랑 싸우죠 이게 단일 딜이 너무 약해서 솔들이 많으면 차라리 차라리 파란데 이렇게 센 애들 두 마리만 있으면 장조기 발전이다 근데 오마 나 많이 쎄졌어 장조기 발전 하지만 어지요 언젠가는 새롭게 다시 튀어낼 것이다 그분은 온둥은 몸쪽으로만 다만 그날은 그날은 흐뭇이 아 아 아 아 기언 안나 기언 기언 존맛이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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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건속 종류가 얼마 안되나봐 중복 존나 많은 지금 이게 랩제에 따라서 이 캡이 있는지 목장이 계속 중복대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뭐야 여기서 여섯시네 시골 아니 언제 시간이 시간이 좀 빨리 가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오 아 이 펫트는 이번 장 뷰림트가 좀 심심하게 나와 다른 스킬을 써보면 좀 타격감이 있는데 힐인드가 좀... 할아버지 무슨 일이냐 아무리 아프니까 또 해줘요? 허억 으아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다 죽었어 미안한데 아 지금 엘리트를 줄일지 안 올렸구나 선조 타임에 딜이 계속 나와야 이게 최적한 플레이 너무 약하네 선조 관련 템은 아주 던져있어 이게 가장 문제는 정에만 있으면은 킬린드가 무한이야 킬린드가 많이 맞는 숫자에 따라서 이게 기력이 줄어드는데 에헤이 야 출혈을 단순해 줄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좀 쓰레기 스킬 걸어다니면 무기고 템 한번 정리하고 어이 아 이게 내 생각에 랩재가 있어 랩재가 똑같은 옵션만 계속 나오네 좀 좋은 옵션은 확률이 다르거나 랩재가 있는데 파티 사냥은 템이 잘 뜬다고? 파티 사냥은 템이 잘 뜬? 파티 사냥은 템이 잘 뜬? 드랍률도 버프 있어요? 버프 있어요? 워 버겁한 늑대가 좋은데 이게 소울플러에게 더 이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같은 아싸들은 준비가 안 됐어 혼자 깨는 그런 도전 던전 같은 거 없나 주간, 주간 도전 던전 같은 거 없나 숙제 다르게 말하면 숙제 주간 도전 있어 내가 일일 전전까지는 괜찮아 아 일일 전전까지는 힘들어 주간까지는 괜찮아 이거 초기, 초기 핵 없을 지금 당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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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여기 10개 그 정수 뭔 정수? 그거 모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벌써 6시 몇 개 모았지 10시 포가쩡~~ 도망간다 아이씨 준비가 안 됐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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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개 기다려 뭐야 졸라맛 헵 호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거 뭐야 프로즈노버스인데? 뭔데? 아니? 데미지 차이 보소 호오기 압살자 남편 찾기 게스트 아니구나 데미지가 개 차이 나는데? 뭐라구요? 배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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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벤트 완료했대 배오돌 개꿀? 이거 먹고 배오돌 우와! 뭐야! 아니! 배오돌 길 졸라 세네? 아니요, 가발사격 한 대 맞고 죽었어 짤짤이 맞다가 와, ㅈㄴ 아파! 하하하하하하 아니, 미친새끼신가? 근데, 근접 혐오꾼이네 가발사격 풍차, ㅈㄴ 아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 ㅅㅂ 하... 근접 혐오를 멈춰주세요 ㅈㄴ 부상당한 적에게 주는 피해 40피해 아... 이번엔 항생으로 남순 죽여버리자 바람피웠는데 저지갱면은 쯔 죽이마 하지 반지! 반지! 어 뭐야 아이 뭐 똑같은 옵션만 나와 개같다 이거예요 취약피해 감속적에게 주는 피해 물리피해 다 유혹이긴 한데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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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은 아니겠지 토마이리스? 모건의 어리석음은 가망이 없어 폐허가 됐다고 돌아가는 건 전과는 달라 요세를 위해서도 아카라트를 위해서도 아니니까 너도 알잖아 그으으으으으hale 색 옵이 최대 몇 개까지 뜨는 건지? 어떤 건 세개가 어떤 건 네개네 레어는 원래 레어가 디아블로 4개가 국룰이었나? 국룰이었나? 이제 49네요 국룰이었나? 뭐해 저건 좀 더 기다려야 해 여기가 필요해 고마워 기념물에 있는 언제든지 형제자매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지각변들 뭐야 이거 아 나 때리고 아이씨 뭐야 이 새끼 두개골 정원 비하스비 모험 모드 수겁지만 그냥 약간 다른 느낌을 주기위한 오프널 그런 느낌이네 하코냐고요 아니요 저 하코를 쓰면 벌써 한 20번 뒤졌을꺼에요 내 친구들 레벨 봐봐 이게 되게 잘 죽는 게임이야 아 연산동 김기욱 플레이는 지금 일단은 침돌이 들어온 상태인데 침돌한테 이제 민들 받아야 되냐고 물어봐야돼 나는 사과 없는데 침돌은 사과있어 진짜 정상인 아닌 정상인 아닌데 이제 그 외부인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새끼리 정상이란건 아니에요 음 마실수 요새끼리 정상인 매우 아따 뭔 놈의 두개골이 이렇게 많아 뭐임 이거? 뭐지? 뭐 어떻게 해야됨? 의식용 화로에서 두개골 차고 뭐야 더는 될 수 없어 안되는데? 이게 아닌가? 버려보라고? 이렇게 깨둔건 여기까지 없었나요? 왜에... 드링 아닌가? 저 위에서 유리한 장애를 잡아야 된다고 뭐지? 더운가 그러면? 몹이 없는데? 아 어디 스폰 되어 있는 걸 내가 무시했나? 잡는 걸 잡아야 되는 건데? 아니 저기는 체크가 돼 있으니까 난 됐다고 생각했지? 아 아 메모리는 8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준비가 안 됐어 이게 뭔데 이렇게 길어? 분나 기네 무슨 벤키? 벤키 보다 길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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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ль 자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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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이유리 abs at 고맙다아 이게 솔직히 빡쳐 안 빡쳐 내가 안 됐어 졸라빡치네 뭔 개 지랄을 시켜놓고 보상이 녹대마나임 명망포인트 딱 주고 흠 PVP 야 PVP가 있는데? 내가 제일 약할텐데 근데? 다크브레비는 거의 여기서 나보다 레벨, 레벨 낮은 일을 거의 본적이, 본적이 없거든? 뭐 구경이나 가봐야지 이게 네비가 기능이 왜 이래? 잠깐만 망가졌나? 흠 흠 게임이 뭐 자잘한 버그가 이렇게 많아 왜 이러지 지금? 흠 흠 고점이요? 준비가 안 됐어 글쎄요 고점 보여주면 좀 생각보다 노가달 많이 해야되는거 같애 좀 더 기다려야돼 빨리 막 디아3는 한 2,3일 조지면은 끝났는데 고런 게임이 아닌가 흠 흐흐흫 흑 흑 흑 흑 흑 흑 가서 PVP가가지고 유지한테 주고 끝내겠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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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단은 요령도 사람들이 모르고 잘 흑 나중가면 뭐 흑 흑 이거 최적화 루트가 생기겠지 흑 Hoff ref 흑 피해의 징표가 찍힌 플레이어에게는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PVP 이벤트라는데 여기? 또 뭐야 또 뭐야 ơ...뭐야뭐야 뭐냐뭐야 어! 어! 뭐야? 막 부치바 뭐 그냥 휙휙휙하자 죽는데? 나보다 레벨 높긴 한데 저기에 얘가 뜨는데 쟤 쟤 마크인가? 안보이는데 뭐지? 지나가서 방금 뭐야이거 아아아아 이거는 다른거구나 쟤 마크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야 이거 피가 안달어 어어어 뭐야 야 존나 센데 쟤는? 뭐임 저건? 피해가 두루카투도 하던데 녹여버리는데? 나랑 같은게임 맞어 이거? 저주받은 두루마리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가 30% 감소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디아블로 PVP가 흥하진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보면은 템을 살 수 있네 템을 살 수 있네 그냥 훅 와가지고 호흡하니까 뒤져 유저상대 데미지 보정이 별로 없나본데? 호흡호도 아니고 그냥 점프 뜨니까 죽지 않았나? 푹 하하 맥모닝 먹으면은 9시 넘어서 끝나요 PVP 한 명 죽이려면은 잠 못자 아니 내가 지금 저기서 제일 약하다니까 완전 제일 쪼레빔 40렙대를 본 적이 없었네요 최악체임 애초에 권장레벨이 50부터 시작해 50 내가 좀 건너뛰고 억지로 빨리 넘어온거야 템 좀 맞추고 레벨 좀 올리면 더 쎄거 같은데 지금도 한 5렙 차이 나는 애들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없이 따라와 감사합니다.